맹자는 전국시대의 철학자, 정치사상가로 공자의 사상을 이어 발전시킨 유학자입니다. 그리고 맹자는 맹자의 언행 및 맹자와 그 당시 사람들 혹은 제자들과의 문답을 기술한 책입니다. 맹자는 추나라 사람으로 어릴 때부터 공자를 숭상하고 공자의 사상을 발전시켜 유학을 후세에 전하는 데 큰 영향을 끼쳐 후대 사람들은 유교를 공맹의 가르침이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공자가 죽고서 100년쯤 뒤에 태어난 맹자가 활약한 시기는 기원전 4세기 전반기인데요. 맹자가 태어났을 때는 전국시대로서 주나라 왕실이 극도로 미약해 각 제후들이 각죽전을 벌여 약육강식을 일삼던 혼란기였습니다. 제자백가시대에 돌입한 당대의 맹자는 묵자의 극단적 박예주의인 겸해설과 양자의 극단적 이기주의인 자해설을 배격하고 유가의 사상통일을 완수하는 것을 자신에게 부여된 막중한 임무로 삼았습니다. 그리하여 맹자는 40세 이후에 인의와 왕도정치를 주창하며 천하를 순방하였습니다. 인의예지, 성선설, 오륜, 호연지기, 오십보 백보, 연목구어, 여민동락 등 너무도 유명한 이 말들은 모두 맹자로부터 나왔습니다. 어머니 장씨는 맹자를 훌륭하게 키우기 위해 세 번 이사를 했다는 맹모 삼촌 지교와 아들이 공부할 기간을 채우지 않고 중도의 집으로 돌아오자 짜던 배를 끊어 경계했다는 맹모 단기 지교로 유명한 현모였고 아버지를 일찍 여인 맹자는 편모스라에서 자랐습니다. 맹자는 부당한 권력에 대한 백성의 저항을 옹호하고 왕의 권력은 백성들이 부여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등 그가 살았던 시대로서는 매우 진보적인 역성혁명 사상을 주장하였습니다. 항산이 있어야 항심이 있다고 말한 맹자의 대화들을 살펴보면 매우 현실적이고 각자에게 맞는 유연한 방안의 제시와 절묘한 비유 등으로 감탄을 불러일으킵니다. 맹자는 문장으로 써도 높은 평가를 받고 문장의 모범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하는데요. 제가 대학 시절 방학되면 선배가 무료로 강독해주던 맹자 원본을 공부하곤 했었는데 맹자는 한문 독해력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되는 경전입니다. 이제 맹자의 왕도정치에 대한 열정과 흥미로운 일화들 그리고 세간의 회자되는 수많은 말들의 원천이 되는 맹자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번역된 맹자의 원문 전체를 읽고 본문 내용 보강이나 해석에 도움이 되는 풀의를 선별하여 덧붙이겠습니다. 양해왕 편 이 편에는 맹자가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하고 이상적인 중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천하의 여러 나라를 방문한 역정이 기록되어 있다. 양해왕을 방문함으로써 맹자의 유세는 시작되었다. 그는 가는 곳마다 통치자들을 향해서 공리주의를 배격하고 왕도정치를 펼 것을 부르짖었다. 그의 이론은 매우 합리적이었으며 날카로운 비판은 통치자들의 폐부를 찔렀다. 현하의 열변은 듣는 사람을 황홀케 했다. 그러나 이익을 추구하는 데만 급급했던 당시의 통치자들에게는 맹자의 이론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그의 뜻은 비록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인과의를 중심으로 한 민본주의 사상은 그 후 동양 여러 나라의 정치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양해왕 장구상 1. 맹자께서 양해왕을 만나셨다. 왕께서 말씀하셨다. 선생님께서 천리길을 멀다 않고 찾아오셨으니 장차 우리나라에 이로움이 있겠습니까? 맹자께서 대답하셨다. 왕께서는 무엇 때문에 이로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오직 인과의가 있을 뿐입니다. 왕께서 어떻게 하면 내 나라를 이롭게 할 수 있을까만을 생각한다면 대부들은 어떻게 하면 내 집안을 이롭게 할 수 있을까만을 생각할 것이고 또 선비나 일반 평민들은 어떻게 하면 내 한몸을 이롭게 할 수 있을까만을 고민할 것입니다. 이처럼 윗사람이나 아랫사람이 서로 이로움만을 취하게 된다면 나라는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만승의 나라에서 그 임금을 죽이는 자는 반드시 천승지반이며 천승의 나라에서 그 임금을 죽이는 자는 반드시 백승지반입니다. 만 가운데서 천을 차지했으며 천 가운데서 백을 차지했다면 많지 않은 것이 아니건만 진실로 의의를 뒤로 미루고 이익만을 추구한다면 마저 다 빼앗기지 않고는 만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진 사람으로서 그 어버이를 버리는 이는 없으며 의로운 사람으로서 그 임금을 뒤로하는 자는 없습니다. 왕께서는 오직 인과의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쳐야 하는데 무엇 때문에 굳이 이로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프리. 맹자가 모국인 추나라에서부터 양나라의 서울인 하남성 개봉부를 찾은 것이 그의 유세를 위한 최초의 순방길이었다. 맹자의 시대는 전국시대의 중기로서 합병통일의 기운이 성숙했으며 여러 나라들 사이에는 부국강병책이 경쟁적으로 대두되던 시기였다. 양해왕은 중앙 여러 나라의 왕 중 가장 먼저 스스로 왕이라 칭했으며 세력 확장의 야망에 불타고 있었다. 때문에 맹자가 그를 찾자마자 곧 그에게 어떤 방법으로 우리나라를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고 물었던 것이다. 태사공은 이렇게 말했다. 내가 일찍이 맹자를 읽을 때 양해왕이 맹자를 향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를 이롭게 할 수가 있겠느냐고 물은 대목에 이르러서는 손으로 책을 치며 탄식하였다. 슬프다. 이로움이란 진실로 어지러움의 시초다. 공자께서 이로움이라는 말을 드물게 하신 것은 항상 그와 같은 불순한 동기가 사람의 마음속에 싹트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었다. 또 장자는 말했다. 사람이 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일을 행한다면 이로움을 얻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해가 따르게 마련이며 오직 인과 의에 입각해서 일을 하면 이익을 추구하지 않아도 이익이 돌아오게 마련이다. 맹자의 시대는 세상 사람들이 오직 이익 추구에만 연연해서 인위가 있다는 것조차도 느낄 수 없었으므로 맹자는 이를 배격하고 사람이 타고난 천리인 인위를 밝혀서 혼란에 빠진 세상을 건지는 것을 자신의 의무로 생각하고 그 일에 심혈을 기울였다. 2. 맹자께서 양해왕을 만나셨다. 양해왕께서 연못가에 서 계시다가 크고 작은 기러기와 사슴들을 돌아보시면서 말씀하셨다. 3. 어진이도 이런 것을 즐깁니까? 4. 맹자께서 대답하셨다. 5. 어진이가 된 뒤에라야 이런 것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5. 어질지 못한 자는 비록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즐길 수가 없지요. 6. 시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6. 영대를 지을 계획을 세운 뒤 터전을 닫고 일을 시작하니 백성들이 모여들어 며칠이 안 가서 이루어졌네. 7. 급하게 서두르지 말라 하셔도 백성들은 자식같이 모여들었네. 8. 왕께서 영유에 나오시니 사슴은 제자리에 엎드려 놀라지 않으며 수사슴 암사슴 윤희 흐르고 백조는 희기도 희도다. 9. 왕께서 영소에 나오시니 아 그득하다 띠노는 물고기들. 10. 문왕은 백성의 힘으로써 대를 짓고 연못을 만드셨으나 백성들은 도리어 이를 기쁘게 여겨 대를 영대라 부르고 연못을 영소라고 부르며 그 안에 많은 사슴과 물고기들이 있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11. 옛날에 어진이는 백성들과 즐거움을 같이 했기 때문에 참으로 즐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11. 그러나 탕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12. 이 해는 어느 때가 되어야 망할 것인가? 나는 차라리 너와 함께 망하리라. 13. 백성들이 함께 망하기 원한다면 바른대와 연못과 새와 짐승이 있다 한들 어찌 혼자서 즐길 수가 있겠습니까? 14. 프리 15. 시경 대하의 영대표는 주문왕의 어진 덕을 찬양한 노래이다. 15. 문왕이 대를 지을 계획을 세운 뒤 털을 닦고 역사를 시작하니 백성들이 자진에 몰려들어 일을 했다. 15. 왕은 백성들에게 너무 패가 될까 걱정스러워서 급하게 서두르지 말 것을 종용했으나 백성들은 마치 부모의 일을 하듯 서두르며 부지런히 일을 해서 며칠이 안 되어 건축의 완성을 보게 되었다. 15. 백성들은 문왕의 덕을 사모해서 대의 이름을 영대, 영대 안의 동산을 영유, 연못을 영소라 이름 짓고 그 안에 새와 짐승과 물고기들이 있는 것을 문왕과 같이 즐거워했다. 16. 맹자는 시경을 인용 어진 임금 문왕의 여민해락을 설명하고 나서 서경의 탕서편을 들었다. 16. 하나라의 거랑은 중국 역사에 있어서 아주 유명한 폭군이었다. 16. 그는 가렴주고와 압독한 형벌, 사륙 등 학정을 베풀어서 백성들의 원망이 하늘에 사무쳤다. 16. 그러나 거랑은 스스로 이렇게 말하였다. 17. 내가 천하를 가지고 있는 것은 마치 하늘이 해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다. 17. 해가 없어진다면 그때서야 내가 망할 것이다. 18. 즉 해가 건재하는 한 자기도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부하였다. 19. 백성들은 그의 포악한 정치를 견디다 못해 이런 악담을 할 정도였다. 19. 이 해가 어느 때나 망할 것인가. 나는 너와 함께 망하리라. 19. 양해완께서 말씀하셨다. 과인은 나라를 다스리는데 온 마음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9. 한해 지방에 흉년이 들면 그 백성의 지방을 하동 지방으로 옮기고 하동 지방의 곡식을 한해 지방으로 옮깁니다. 19. 하동 지방에 흉년이 들어도 또한 그와 같이 합니다. 20. 이웃 나라에 정치하는 것을 살펴보면 과인과 같이 마음을 기울이는 사람이 없는데 20. 그렇다고 해서 이웃 나라의 백성이 더 줄어들지 않고 우리나라의 백성이 더 늘어나지 않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20. 맹자께서 대답하셨다. 왕께서는 전쟁을 좋아하시니 전쟁에 비유하여 설명하겠습니다. 20. 둥둥둥 북이 울리고 단병 접전이 벌어졌습니다. 21. 그때 갑옷을 버리고 창가 끌을 끌면서 달아나는데 어떤 자는 백보를 달아나서 멈추고 어떤 자는 오십보를 달아나서 멈추었습니다. 50보를 달아난 자가 백보를 달아난 자를 비웃는다면 어떠하겠습니까? 그건 안 될 말입니다. 다만 백보가 아닐 뿐이지 그것도 역시 달아난 것입니다. 왕께서 이런 이치를 아신다면 백성이 다른 나라보다 많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농사 시기를 어기지 않게 하면 곡식을 이루다 먹을 수 없게 될 것이며 촘촘한 그물을 못에 넣지 못하게 하면 물고기를 이루다 먹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도끼를 적절한 시기에 살림에 넣게 하면 제목은 이루다 쓸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곡식과 물고기를 이루다 먹을 수 없게 되고 제목을 이루다 쓸 수 없게 되면 이것은 백성으로 하여금 산 사람을 부양하고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내는데 유감이 없게 하는 것이 왕도 정치의 시작입니다. 프리 맹자는 50보, 100보의 비유로서 양해왕의 정치를 비판하고 나서 인위에 입각한 왕도 정치를 열거했다. 왕도 정치의 요지는 민생의 안정을 기하는 데 있다. 첫째, 농사 시기를 뺏지 않을 것을 주장했다. 국가의 토목 사업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농민의 농사철을 뺏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농민들이 안심하고 제철에 일을 할 수 있어야만 비로소 차질 없는 농업 생산을 이룩할 수가 있다. 둘째, 촘촘한 그물을 써서 물고기 잡는 일을 못하게 할 것을 주장했다. 그런 그물로 물고기를 잡게 되면 물고기가 멸종될 염려가 있다. 셋째, 살림에 도끼를 넣는 일은 적절한 시기를 가려서 하게 할 것을 주장했다. 살림의 남벌을 막으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민생의 안정을 기하는 일이야말로 왕도 정치의 첫걸음임을 강조했다. 오묘의 택지에 뽕나무를 심으면 50대의 늙은이가 비단을 입을 수가 있으며 닭, 돼지, 개 등의 가축을 기르는데 번식하는 시기를 잃지 않게 하면 70대 노인이 고기를 먹을 수가 있고 백묘의 밭에 농사 지을 시기를 뺏지 않으면 몇 사람의 가족이 굶주리지 않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학교의 교육을 신중하게 실시하여 효재의 길을 되풀이하여 가르친다면 반백의 노인이 등에 짐을 지거나 머리에 짐을 이고 길을 다니지 않게 될 것입니다. 70대 노인이 비단을 입고 고기를 먹으며 일반 백성들이 굶주리거나 헐벗지 않게 되고서도 왕노릇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프리 제일 먼저 민생을 위한 중농 정책을 써서 백성의 생활이 안정되고 윤택해지도록 해야 하며 다음에는 교육을 진흥시켜서 사람들이 예의와 도덕을 숭상함으로써 인간의 길이 밝아지고 명랑한 사회가 되도록 힘써야 한다. 이렇게 되면 온 세상 사람들은 이상적인 왕도정치 곧 백성을 위한 정치를 베푼 지도자를 따르게 마련이다. 그때 가서는 천하의 왕자가 되지 않으려 해도 안 될 수가 없는 것이다. 맹자는 양해왕에게 왕도정치의 강령인 농업중심의 민생경제정책과 도덕중심의 교육정책을 제시했다. 개나 돼지가 사람이 먹을 양식을 먹어도 이를 제지할 줄을 모르며 길에 얼어죽은 시체가 널려 있어도 나라의 곡식을 풀어서 구제할 줄을 모르고 사람이 죽으면 말하기를 내 잘못이 아니라 해가 흉년이 든 탓이다. 라고 하니 이것이 사람을 찔러 죽이고 나서 내가 죽인 것이 아니라 칼이 죽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왕께서 해를 탓하지 않으신다면 곧 천하의 백성들이 모여들게 될 것입니다. 4. 양해왕께서 말씀하셨다. 과인은 마음을 다해 가르침을 받고자 합니다. 맹자께서 대답하셨다. 사람을 죽이는데 몽둥이로 죽이는 것과 칼로 죽이는 것이 다를 것이 있습니까? 다를 것이 없습니다. 칼로 죽이는 것과 정치로 죽이는 것이 다를 것이 있습니까? 다를 것이 없습니다. 푸죽간에는 살찐 고기가 있고 마구간에는 살찐 말이 있는데 백성의 얼굴에는 줄임빛이 있으며 들에는 굶어죽은 시체가 널려 있다면 이것은 짐승을 몰아다가 사람을 먹게 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짐승끼리 서로 잡아먹는 것조차 사람이 미워하거늘 백성의 부모가 되어서 정치를 행한다는 것이 짐승을 몰아서 사람을 먹게 하는 것을 면치 못한다면 그 백성의 부모된 보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공자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맨 처음으로 나무사람을 만든 자는 그 자손이 없을 것이다. 이는 사람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어 썼기 때문이다. 풀이 공자께서는 맨 처음 사람을 장사 지내는데 함께 묻는 나무사람을 만든 자는 그 자손이 끊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것은 단순히 사람의 모양을 본떠기 때문이다. 나무사람을 만들어서 장사 지내는데 함께 묻게 한 것조차 용서할 수가 없는데 실제로 백성을 굶어죽게 한 죄는 어떻게 한단 말인가? 백성을 짐승만도 못하게 취급할 수가 있단 말인가? 임금된 자가 오직 자기의 이로움만을 생각한다면 그 폐단이 이와 같은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맹자는 왕의 정치를 비판하면서도 백성의 부모라는 말을 써가면서 왕의 반성과 선의의 유발을 잊지 않았다. 5. 양의왕께서 말씀하셨다. 진나라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선생도 아시는 바입니다. 과인에 대해 와서 동쪽으로 제나라에 패하여 큰아들이 죽고 서쪽으로 진나라에게 땅을 700리나 빼앗겼으며 남쪽으로는 초나라에게 참패를 당했습니다. 과인은 정말 부끄럽습니다.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 한을 씹고자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맹자께서 대답하셨다. 지방이 100리가 되면 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왕께서 어진 정치를 백성에게 베푸셔서 형벌을 없애고 세금을 가볍게 하시면 백성들은 열심히 밥갈고 김매어 농사일에 충실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한가한 날을 이용 효재 충신을 배워서 집에 들어가서는 부영을 섬기고 밖에 나와서는 어른을 공경할 것입니다. 그때라면 몽둥이를 가지고서라도 진나라와 초나라의 굳은 갑옷과 날카로운 변기를 때려 부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들이 백성의 농사 시기를 빼앗아 밥갈고 김매어 부모를 복량할 수 없게 만들면 부모가 굶주리고 떨게 되며 형제 처자가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들이 백성을 극도로 도탄에 빠뜨렸을 때 왕께서 정벌을 하신다면 누가 왕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옛말에도 어진이는 대적할 자가 없다라고 했으니 왕께서는 의심치 마십시오. 6. 맹자께서 양양왕을 만나보시고 나와 말씀하셨다. 멀리서 바라봤으나 인근같이 보이지를 않았으며 가까이 가서 보았지만 위험을 찾을 수가 없었다. 왕이 갑자기 묻기를 천안은 어떻게 정해질 것입니까? 하기에 나는 하나로 정해질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누가 통일할 수 있겠습니까? 하기에 사람 죽이길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통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누가 그런 사람에게로 돌아가겠습니까? 하기에 세상 사람 중에 아무도 돌아가지 않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왕께서는 곡식의 싹을 아시겠지요? 7월 8월 사이에 날이 가물면 싹이 말랐다가도 하늘이 먹구름을 일으켜 흡족하게 비를 내리면 싹이 힘차게 솟아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누가 그것을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세상의 통치자들 중에 사람 죽이길 좋아하지 않는 자가 없습니다. 만일 사람 죽이기를 좋아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목을 길게 빼고 그를 바라볼 것입니다. 진실로 그렇게 된다면 백성에 돌아가는 것이 마치 물이 낮은 대로 흘러가는 곳과 같아서 그 새를 아무도 막아낼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프리 맹자가 양의 왕을 찾은 그 이듬해에 양의 왕이 세상을 떠나고 그의 아들 혁이 왕위에 올라 양양왕이 되었다. 이 문장은 맹자가 양양왕을 만나보고 난 뒤 다른 사람을 향해 왕을 만난 소감과 문답한 내용 등을 말한 것이다. 7. 재선왕께서 물으셨다. 제나라 황공과 진나라 문공의 일에 대해서 들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맹자께서 대답하셨다. 공자의 문도들 가운데에서는 황공이나 문공의 일에 대해 말을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세에 전해지지를 않았습니다. 신도 아직 그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무슨 이야기든지 듣고 싶으시다면 왕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이 어떠해야만 왕이 될 수 있습니까? 백성을 보호해서 왕이 된다면 아무도 그것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 프리 춘추시대에 있어서 오페의 으뜸인 제나라의 황공이나 진나라의 문공의 사업은 제후들 사이에 동경의 대상이 되었는데 재선왕도 그와 같은 사람 중 하나였다. 그는 맹자에게 황공과 문공에 대해 들려줄 것을 희망했다. 그러나 맹자는 어디까지나 왕도를 주장하고 패도를 미워하는 사람이었다. 순자의 기록에도 이런 말이 있다. 공자의 문에서는 어린아이도 오페란 말을 입에서 꺼내기조차 부끄러워한다. 그것은 덕화에 의한 자연적인 기부가 아니라 무력에 의한 재패이기 때문이다. 맹자가 저 유명한 황공과 문공의 사적을 모를 리가 없다. 그러나 이 길을 피해버리고 백성을 사랑함으로써 천하의 왕자가 될 수 있는 왕도정치를 내세웠다. 과잉과 같은 사람도 백성을 보호할 수가 있겠습니까?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음을 아십니까? 신은 측근시나 호울에게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왕께서 대청 위에 앉아계실 때 소를 끌고 대청 밑을 지나가는 자가 있었습니다. 왕께서 이것을 보시고 물으셨습니다. 소는 어디로 가는 것인가? 소를 끌고 가는 자가 대답했습니다. 흔종을 하는데 쓰려는 것입니다. 그러자 왕께서 말씀하시길 나조라 나는 차마 소가 몸을 떨면서 재없이 죽는 마당으로 끌려가는 정상을 볼 수가 없다. 하기에 대답하여 말하길 그렇다면 흔종하는 일을 그만두어리까? 라고 말했습니다. 왕께서 말씀하시길 어떻게 그만둘 수 있겠는가? 양과 바꾸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그와 같은 사실이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이 마음이면 왕이 되시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백성들은 다들 왕께서 재물을 아끼시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신은 진실로 왕이 그와 같은 정상을 참아볼 수 없어 하시는 것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왕께서 말씀하셨다. 그렇습니다. 진실로 그와 같이 생각하는 백성도 있을 것입니다. 제 나라가 비록 적다고는 하지만 내가 어떻게 소 한 마리를 아끼겠습니까? 나는 소가 몸을 벌벌 떨면서 재없이 죽는 마당으로 끌려가는 것을 참아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양과 바꾸게 한 것입니다. 왕께서는 백성들이 왕께서 재물을 아끼는 것을 이상스럽게 여기지 마십시오. 작은 것으로서 큰 것을 바꾸셨으니 그들이 어떻게 왕의 참뜻을 알겠습니까? 왕께서 만일 그 죄 없이 죽는 마당으로 끌려가는 것을 불쌍히 여기셨다면 어찌 소와 양을 가리겠습니까? 왕께서 웃으면서 말씀하셨다. 그것은 대체 무슨 마음에서였을까요? 내가 재물을 아껴서 양과 바꾼 것은 아니지만 백성들이 내가 재물을 아낀다고 말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상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어진 생각입니다. 소는 보셨어도 양은 보지를 못하신 것입니다. 군자란 짐승에 대해서 그 산모습을 보고는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며 그 죽는 소리를 듣고는 차마 그 고기를 먹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자는 푸주깐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왕이 기뻐하며 말씀하셨다. 시경의 다른 사람의 마음속을 내가 헤아려서 안다 하였는데 그것은 바로 선생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일을 해놓고 돌이켜서 그 까닭을 생각해 봤으나 내 마음에 납득되는 바가 없었는데 이제 선생께서 말씀해 주시니 황연히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그 마음이 왕자가 되는데 적합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왕께 아래기를 나의 힘은 백균을 들 수 있어도 새의 깃 하나를 들 수가 없으며 나의 시력은 넉넉히 가을 터럭의 끄트머리를 살필 수가 있어도 수레에 가득 실은 장작 더미는 보지를 못합니다. 라고 한다면 왕께서는 이를 인정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안 될 말입니다. 이제 왕의 은혜가 금수에 미치면서 공덕이 백성들에게 미치지 않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그렇다면 새의 깃 하나를 들지 못한다는 것은 힘을 쓰지 않았기 때문이요 수레에 가득 실은 장작 더미를 보지 못하는 것은 시력을 쓰지 않았기 때문이며 백성을 보호하지 못하는 것은 은혜를 베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왕노릇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안 하시는 것이지 할 수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지 않는 것과 할 수가 없는 것은 어떻게 다릅니까? 태산을 옆에 끼고 부캐를 뛰어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는 할 수 없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참말로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어른을 위해서 나뭇가지 꺾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나는 할 수 없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하지 않는 것이지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왕께서 왕이 되지 않는 것은 태산을 옆에 끼고 부캐를 뛰어넘는 것과 같은 부류가 아닙니다. 왕이 왕노릇을 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나무를 꺾는 것 같은 부류에 속하는 것입니다. 내 집 노인 어른을 공경해서 다른 집 노인 어른에게까지 미치고 내 집 어린이를 사랑해서 다른 집 어린이에게까지 미치면 천하를 마치 손바닥 위에서 놀리듯 잘 다스릴 수 있을 것입니다. 시경의 아내에게 모범을 보이고 형과 아오에게 미쳐서 나라를 다스리도다 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그 사랑하는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어 더해주는 것을 말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미루어 나가면 사회를 보존할 수가 없고 은혜를 미루어 나가지 못하면 처자도 보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지금 사람보다 크게 월등한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사랑의 행위를 잘 미루어 나간 것 뿐입니다. 이제 은혜가 금수에게는 미치면서도 공덕이 백성들 위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저울로 달아본 뒤에라야 가볍고 무거운 것을 알게 되며 자로 재어본 뒤에라야 길고 짧은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물건이 다 그렇거니와 마음이라는 것은 더욱 충량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왕께서는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대체 왕께서는 전쟁을 일으켜서 병사와 장수들을 위태롭게 만들고 제후들과 원수를 맺은 뒤에야 마음이 통쾌하십니까? 아닙니다. 내가 어찌 그런 일에 마음이 통쾌할 수 있겠습니까? 장차 나의 큰 욕망을 달성하려는 것입니다. 왕의 그 큰 욕망이라는 것을 들어볼 수 있겠습니까? 왕은 웃으면서 말씀이 없으셨다. 기름진 고기와 달콤한 음식이 왕의 입맛에 아직도 부족하며 가볍고 따뜻한 비단 옷이 아직도 몸에 만족스럽지 못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름다운 채색이 보시기에 만족스럽지 못하고 음악소리가 귀로 들으시기에 만족스럽지 못하며 측근의 시자들이 앞에서 부리기에 부족하기라도 한 것입니까? 왕의 여러 신하들이 다 충분히 제공할 것이니 그런 것 때문은 아니시겠지요? 아닙니다. 나는 그런 일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러시다면 왕께서 크게 하시고자 하는 바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영토를 넓히고 진나라와 초나라 같은 큰 나라의 조회를 받으며 중국의 군림에서 사방의 이민족들을 지배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정치로서 그와 같은 욕망을 이룩하려는 것은 마치 나무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잡자는 것과 같습니다. 그처럼 심한 것입니까? 더욱 심한 바가 있습니다. 나무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잡는 것은 비록 물고기를 잡지 못하더라도 뒤따르는 재앙은 없지만 그와 같은 방법으로서 그런 욕망을 이룩하려 된다면 마음과 힘을 기울여서 일을 하고도 뒤에 반드시 재앙이 뒤따르게 마련입니다. 그 까닭을 들어볼 수 있겠습니까? 추나라가 초나라와 싸운다면 왕께서는 어느 편이 이길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초나라가 이길 것입니다. 그렇다면 작은 나라는 진실로 큰 나라를 대적할 수 없고 적은 군사는 많은 군사를 대적할 수가 없으며 약한 나라는 강한 나라를 대적할 수 없게 마련입니다. 지금 천하에는 사방이 천리가 되는 나라가 아홉이 있는데 제나라 또한 온 영토를 통틀어야 그 가운데 하나를 차지하게 됩니다. 하나로서 여덟을 굴복시킨다는 것이 추나라가 초나라를 대적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왕께서는 왜 왕도의 근본으로 돌아가지 않으십니까? 왕께서 어진 정치를 베푸셔서 천하의 벼슬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왕의 조정에 서기를 원하게 하고 농사짓는 사람들로 하여금 왕의 들의 박갈기를 원하게 하며 상인들로 하여금 왕의 시장에 물건 두기를 원하게 하고 여행자들로 하여금 왕의 길을 지나가기를 원하게 만든다면 천하의 그 임금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다 왕에게로 달려와서 호소하려 들 것입니다. 그와 같이 된다면 누가 능히 그 형세를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나는 어리석어서 그와 같은 데까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선생께서는 나의 뜻을 도와서 밝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비록 민첩하지 못하나 시험해 보기를 원합니다. 항산 없이 항심을 갖는 것은 오직 선비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항산이 없으면 항심도 없습니다. 진실로 항심이 없으면 방탕, 편벽, 사악, 사치 등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죄에 빠진 연후에 이를 형벌에 처한다면 이는 백성을 그물로 잡는 것입니다. 어찌 어진 사람이 임금의 지위에 있으면서 백성을 그물로 잡는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밝은 임금은 백성의 산업을 마련하되 반드시 위로는 부모를 섬기기에 넉넉하고 아래로는 처자를 거느릴 수가 있으며 풍년이 들면 한 해 동안 배불리 먹을 수가 있고 흉년이 들더라도 죽음을 면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 후 백성들을 이끌어서 선한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따라가는 것이 수월했습니다. 지금은 백성의 산업을 마련한다는 것이 위로는 부모를 섬기기에 부족하고 아래로는 처자를 먹여 살릴 수 없어서 풍년이 들어도 고생을 해야 하며 흉년에는 죽음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에서 벗어나기도 힘이 모자랄까 두려워하는데 무슨 겨를에 예를 닦고 의리를 행할 수 있겠습니까? 왕께서 한번 어진 정치를 펴보고 싶으시다면 왜 그 근본으로 돌아가지 않으십니까? 오묘의 집터에 뽕나무를 심으면 오십된 자가 비단옷을 입을 수 있고 닭, 돼지, 개 등의 가축이 그 번식하는 때를 잃지 않으면 칠십된 자가 고기를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백묘 농토에 그 농사철을 빼앗지 않으면 여덟 식구가 굶주리지 않을 것입니다. 학교의 가르침을 신중히 베풀어서 효제의 뜻을 밝힌다면 반백이 된 자가 길 위에서 등짐을 이고 지고 다니지 않게 될 것입니다. 늙은이가 비단옷을 입고 고기를 먹으며 일반 백성들이 굶주리거나 헐벗지 않게 되고서도 왕노릇을 못한 이는 일찍이 없었습니다. 풀이 여기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고정된 산업을 항산이라는 문구로 표현했으며 사람의 일정한 양심을 항심이라고 표현했다. 백성들이란 항산이 있어야만 생활의 안정을 얻을 수 있으며 그래야만 마음이 여유로워 양심을 잃지 않게 된다. 맹자는 왕도정치의 근본 즉 백성들의 생계 유지를 위해 고정된 산업을 일으켜서 민생의 안정을 도모할 것을 역설하고 있다. 양해왕 장구하 1. 장포가 맹자를 찾아뵙고 말했다. 제가 왕을 배웠더니 왕께서는 저에게 음악을 좋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음악을 좋아하는 것이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왕께서 음악을 매우 좋아하신다면 제나라는 머지않아 잘 다스려질 것입니다. 맹자께서 다른 날 왕을 만나셨다. 왕께서 일찍이 장포에게 음악을 좋아하신다고 말씀하셨다는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왕께서 낯빛이 변하여 말씀하셨다. 과인은 능히 선왕의 음악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음악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왕께서 음악을 그처럼 좋아하신다면 제나라는 머지않아 잘 다스려질 것입니다. 현대의 음악도 고전음악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까닭을 들어볼 수 있겠습니까? 혼자서 음악을 즐기는 것과 사람들과 함께 음악을 즐기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즐겁습니까? 사람들과 함께 즐기는 것만이야 못하겠지요. 소수의 사람들과 함께 음악을 즐기는 것과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음악을 즐기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즐겁겠습니까? 많은 사람들과 함께 즐기는 것만이야 못하겠지요. 신이 왕을 위해서 음악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왕께서 이곳에서 음악을 연주하신다고 했을 때 백성들이 왕의 종소리, 북소리, 피리소리를 듣고 다들 머리를 아르며 미간을 지푸리면서 서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임금은 음악을 좋아하면서 어찌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이 참혹한 지경에까지 이르도록 한단 말인가 부자가 서로 만나지를 못하고 형제 처자를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었으니 또 이제 왕께서 이곳에서 사냥을 하신다고 했을 때 백성들이 왕의 수례와 말이 움직이는 소리를 들으며 아름답고 호화스러운 깃발을 보고 머리를 아르며 미간을 지푸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임금은 사냥을 좋아하면서 어찌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은 비참한 지경에 이르도록 한단 말인가 부자가 서로 만나지를 못하고 형제 처자가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었으니 이와 같이 되는 것은 그 이유가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과 즐거움을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왕께서 이곳에서 음악을 연주한다고 했을 때 백성들이 왕의 종소리, 북소리, 피리소리를 듣고 다들 얼굴에 기쁜 빛을 띄면서 서로 바라보며 말합니다 우리 임금께서는 다행히 아무 병도 없으셨구나 어쩌면 저렇게도 음악 연주를 잘하실까 이제 왕께서 이곳에서 사냥을 한다고 했을 때 백성들이 왕의 수례와 말이 움직이는 소리를 듣고 아름답고도 호화스러운 깃발을 보면서 저마다 싱글벙글 얼굴에 기쁜 빛을 띄고는 서로 돌아보며 말합니다 우리 임금께서는 다행히 아무 병도 없으셨구나 어쩌면 저렇게도 사냥을 잘하실까 이와 같이 되는 것은 다른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과 즐거움을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왕께서 백성들과 즐거움을 함께하신다면 왕노릇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2. 재선왕께서 물으셨다 옛날 문왕의 동사는 사방 70리가 되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맹자께서 대답하셨다 옛글에 그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컸었습니까? 백성은 그것도 오히려 작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과인의 지금 동사는 사방 40리밖에 안 되는데도 백성들이 오히려 크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문왕의 동사는 사방 70리이지만 나무꾼도 들어가고 사냥꾼도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백성들과 함께 쓰셨으니 백성들이 작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신이 처음 제나라 국경에 이르렀을 때 나라의 큰 금법을 물어본 뒤에 감이 들어왔습니다 관문 안에 사방 40리 되는 임금의 동산이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사슴을 죽이는 자는 사람을 죽인 죄와 마찬가지로 처벌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곧 나라 안에다 사방 40리의 함정을 파놓은 것입니다 백성들이 크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3. 재선왕께서 물으셨다 이웃 나라와 사귀는데 방법이 있습니까? 맹자께서 대답하셨다 있습니다 오직 어진이라야 큰 나라로서 작은 나라를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탕인금께서 갈라라를 섬기시고 문왕께서 고니를 섬기셨습니다 오직 지에 있는 이라야 작은 나라로서 큰 나라를 섬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왕께서 훈육을 섬기시고 구천이 오나라를 섬겼던 것입니다 큰 나라로서 작은 나라를 섬기는 것은 하늘의 도리를 즐기는 것이며 작은 나라로서 큰 나라를 섬기는 것은 하늘의 도리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도리를 즐기는 자는 천하를 보존할 수 있으며 하늘의 도리를 두려워하는 자는 그 나라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시경에 이르기를 하늘의 위험을 두려워해서 이의 나라를 보존하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극히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러나 과인은 결점이 있습니다 과인은 용맹한 것을 좋아합니다 왕께서는 작은 용맹을 좋아하시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칼을 어루만지며 눈을 부릅뜨고는 노려보면서 말하기를 내가 감히 나를 당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것은 필부의 용맹입니다 겨우 한 사람을 대적할 수 있을 뿐입니다 왕께서는 큰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시경에 이르기를 왕께서 한 번 크게 성내셔서 이에 그의 군대를 정비하여 거나라를 침범하는 것을 막아버리시고 주나라의 복조를 두터이해서 천하의 기대에 대답하셨네 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문왕의 용기입니다 문왕께서는 한 번 성내시면 천하의 백성들을 편안하게 만드셨습니다 서경에 하늘이 백성을 내시고 그들의 임금과 스승으로 나를 세우시면서 명하시기를 상제를 도와서 천하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편안하게 하라고 하시었다 죄가 있는 자를 벌하고 죄가 없는 자를 편안하게 하는 것은 오직 나의 책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감히 하늘의 뜻을 무시하는 반역적인 행동을 할 수 있으랴 라고 하였습니다 한 사람이 천하를 횡행하는 것을 무왕은 부끄럽게 여기셨습니다 이것이 무왕의 용기입니다 무왕도 또한 한 번 성내셔서 천하의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왕께서도 한 번 성내셔서 천하의 백성을 편안하게 하실 수가 있으시다면 백성들은 오직 왕께서 용맹을 좋아하지 않으실까 두려워할 것입니다 4. 재선왕께서 맹자를 설공에서 만나셨다 왕께서 말씀하셨다 어진이도 이러한 즐거움이 있습니까 맹자께서 대답하셨다 있습니다 백성들이 이와 같은 즐거움을 얻지 못하면 그 임금을 비방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즐거움을 얻지 못했다고 해서 임금을 비방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백성들의 윗사람이 되어서 백성들과 즐거움을 함께하지 않는 것도 잘못입니다 백성들의 즐거움을 즐기면 백성들도 그 임금의 즐거움을 즐기며 백성들의 근심을 근심하면 백성들도 그 임금의 근심을 근심하게 됩니다 즐거움을 천하 사람들과 함께하고 근심을 천하 사람들과 함께하면서도 왕노릇을 못한 이는 없습니다 옛날에 재경공이 안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나는 전부산과 조무산을 구경하고 바다를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서 낭야에 이루고자 하는데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만 옛날 어진 임금의 순위에 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자가 대답하였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질문이십니다 천자가 제후의 나라로 가는 것을 순수라고 하니 순수라는 것은 제후들이 지키는 땅을 순행하는 것이며 제후가 천자에게 조회하는 것을 술직이라고 하니 술직이라는 말은 맡은 바 직무를 보고하는 것입니다 어느 곳도 일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봄에는 농사짓는 일을 살펴서 부족한 것을 보급해주고 가을에는 출소하는 것을 살펴서 모자라는 것을 보조해줍니다 한 나라의 속담에 우리 임금께서 놀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쉴 수가 있으며 우리 임금께서 즐기시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가 있으랴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번 놀고 한 번 즐기는 것이 다 제후들의 본보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천자가 행차하면 많은 사람들이 수행해서 가는 곳마다 식량을 징발하게 되니 백성들은 배고파도 먹지를 못하며 행리의 운반이라든지 행차의 속령 등에 구사되어 몸이 피로해도 쉬지 못하여 서로 흘겨보며 불평을 말하게 됩니다 이렇듯 그 나쁜 짓이 백성들에게까지 미칩니다 그런데 임금께서는 선왕의 명령을 어기고 백성들을 학대하고 음식 버리기를 물같이 합니다 유련 황망이 제후들의 근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물 흐름을 따라 배놀이를 하며 내려가서 돌아올 줄을 모르는 것을 유라하고 배를 끌고 물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서 돌아올 줄 모르는 것을 연이라고 합니다 짐승사냥에 정신이 팔려서 세월 가는 줄 모르는 것을 황이라고 하고 술을 즐겨서 끝날 줄 모르는 것을 망이라고 합니다 선왕들께서는 유연하는 즐김과 황망하는 행동이 없으셨으니 곧 왕께서 행하심에 달렸습니다 경공은 안자의 말을 듣고 크게 기파하셨습니다 널리 백성들에게 알리고 대고를 떠나 몸소 민가에 머무르시면서 비로소 창고를 열어 식량 부족에 허덕이는 백성들을 구제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악사를 부르시어 그대는 나를 위해 임금과 신하가 서로 기뻐하는 음악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치소와 각소가 그것인데 그 노래는 이렇습니다 임금의 욕심을 막는 것을 누가 허물하리요 임금의 욕심을 막는 것이야말로 그 임금을 사랑하는 것일세 풀이 옛날의 어진 임금들은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을 위한 어진 정치를 베풀었다 즐거움과 근심을 백성들과 함께했다 천자가 제후의 영토를 순행하는 것을 순수라고 했으니 제후가 지키고 있는 지방이 어떻게 다스려지고 있으며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살피려는 것이다 제후가 천자께 조회하는 것을 솔직이라고 하니 제후들이 스스로 맡은 바 직무를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도 백성들의 생활 문제가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순수나 술직은 결코 형식에만 그치지 않았다 봄에는 농사 짓는 것을 살펴서 부족한 식량과 농기구 따위를 보급해 주었으며 가을에는 농작물을 걷어들이는 실정을 살펴서 일손의 부족함 같은 것을 보조해 주었다 왕의 일거일동은 다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임금이 놀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쉬며 우리 임금이 즐기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도움을 받으려는 속담이 생기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해서 왕은 제후들의 본보기가 되었으며 제후들은 왕을 본받아서 자기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풀었다 그러나 춘추시대만 해도 벌써 선왕의 즐겁던 세상은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왕이 행차하면 수많은 수행원들이 횡포를 부려 백성들은 굶주리게 되고 헐벗게 되었다 왕은 놀러 다니기를 즐겨 주색에 빠지는 유련 황망의 행동을 일삼아서 제후들의 근심거리가 되었으며 제후들도 왕의 그와 같은 행동을 본뜨기에 이르렀다 맹자는 안자의 말을 빌려 선왕의 여민동락하는 어진정치를 고증하고 선왕의 조상인 경공이 안자의 말을 기쁘게 수용하여 백성들을 구율했던 고사를 말해줌으로써 제선왕의 반성을 촉구했던 것이다 5. 제선왕께서 물으셨다 사람들이 다들 나에게 명당을 헐어버리라고 하는데 헐어버릴까요 그만둘까요? 맹자께서 대답하셨다 명당이라는 것은 왕의 집입니다 왕께서 만일 왕정을 행하실 생각이라면 헐어버리지 마십시오 왕정에 대해서 들어볼 수 있겠습니까? 옛날 문왕께서 기 땅을 다스릴 때 농사짓는 백성들에게는 구일의 세법을 쓰시고 벼슬하는 사람에게는 세습제를 실시하였으며 관문이나 시장에서 사람들을 조사하기는 했으나 세금은 받지 않았습니다 저수지의 사용을 금하지 않았으며 죄인을 처벌하는데도 그 죄가 처자에게까지 미치지 않았습니다 늙어서 아내 없는 것을 환이라 하고 늙어서 남편 없는 것을 과라 하며 늙어서 아들 없는 것을 독이라 하고 어려서 아버지 없는 것을 고라고 하는데 이 네 가지 부류의 사람들은 천하의 궁한 백성으로서 호소할 데가 없는 자들입니다 문왕께서 어진 정치를 베푸실 때 반드시 이 네 가지 부류의 사람들 먼저 돌봐 주셨습니다 시경에 부자들은 괜찮지만 고독에 지쳐버린 외로운 이들이 불쌍하다 라고 하였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말씀입니다 왕께서 좋다고 생각하신다면 무엇 때문에 실행하지 않으십니까 과인에게는 결점이 있습니다 과인은 재물을 좋아합니다 옛날의 곡류도 재물을 좋아하였습니다 시경에 곡식을 노적도 하고 창고에도 가득 쌓고 마른 양식은 따로이 마련하여 전대나 주머니에 담아두었다 백성들을 편안케 한 후 나라를 빛내기 위해 활과 화살을 펴들고 방패와 창과 도끼를 높이들어 비로소 갈 길을 재촉하였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남아있는 사람은 노적과 창고가 있고 떠나가는 사람은 마른 양식이 있은 뒤에야 비로소 출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왕께서 재물을 좋아하시는 데 있어서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면 왕이 되시기에 무엇이 어려울 게 있겠습니까 과인에게 결점이 있습니다 과인은 색을 좋아합니다 옛날에 태왕께서 색을 좋아하셔서 그 비를 사랑하셨습니다 시경에 고공담보가 아침 일찍 말을 달려 서쪽 물가를 따라서 기산 밑에 이른 후 강녀와 함께 그곳에서 살으셨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아내는 남편 없는 여인이 없었으며 밖에는 아내 없는 남자가 없었으니 왕께서 색을 좋아하시더라도 이를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면 왕이 되시기에 무엇이 어려울 게 있겠습니까 풀이 맹자는 공유의 고사를 들어서 재물을 좋아한다 해도 백성들과 함께 하기만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역설했다 공유는 순임금 때 유명한 후직의 증손이며 문항의 먼 조상이다 그는 재물 모으기를 좋아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었다 시경에 대하 공유편을 빌리면 곡식이 많아서 창고에만 쌓지를 못하고 노조까지 해서 보관했으며 마른 양식도 많이 만들어서 보관했다 이와 같이 백성들의 생활을 여유 있게 만들고는 구기를 빛내기 위해서 군대를 정돈 정벌의 길을 떠났다 공유는 재물을 좋아하는 것을 백성들과 함께 했던 것이다 또 맹자는 고공담보의 고사를 들어서 말했다 고공담보는 색을 좋아해서 그의 비인 태강을 지극히 사랑했다 그 무렵 적인이 쳐들어오자 그는 태강을 데리고 서수 물가를 따라 내려가다 기산 밑에 이르러 자리 잡고 살았다 그러나 그때 그의 백성들은 누구도 그를 비방하려 들지 않았다 그것은 그의 백성들 가운데 남편이 없는 여자나 아내가 없는 남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고공담보는 나이찬 여자가 있다면 시집 보내주고 또 남자가 장가 될 나이가 되면 혼인을 시켜주었기 때문에 저마다 부부가 단란하게 살았던 것이다 색을 좋아하는 것도 백성들과 함께하기만 한다면 왕노릇을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을 것이다 맹자는 제선왕이 왕정을 베풀어서 도탄에 빠져있는 천하의 백성들을 구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에 명당 문제를 기회로 열변을 토한 것이다 6. 맹자께서 제선왕을 보고 말씀하셨다 왕의 신화 가운데서 자기의 처자를 그의 친구에게 맡기고 초나라에 갔던 자가 있다고 합시다 그가 돌아와 보니 그의 처자가 굶주리고 헐벗고 있다면 그 친구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왕께서 말씀하셨다 버릴 것입니다 사사가 부하를 다스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만두게 할 것입니다 나라 영토안이 잘 다스려지지 않는다면 어찌 하시겠습니까? 그러자 왕께서 좌우를 돌아보며 다른 말씀을 하셨다 7. 맹자께서 제선왕을 찾아보시고 말씀하셨다 이른바 고국이라고 하는 것은 교목이 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신이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왕께서는 신임할 만한 신화가 없으십니다 어제 등용했던 사람이 오늘 없어진 것조차 모르고 계십니다 왕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어떻게 하면 그들의 무능함을 알고 등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나라의 임금이 어진 인물을 등용할 때는 마지못해서 하는 것 같이 해야만 합니다 장차 낮은 사람으로 하여금 높은 사람을 넘어서게 하고 생소한 사람으로 하여금 친근한 사람을 넘어서게 하는 것이니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좌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어질다고 말하여도 안 됩니다 여러 대부들이 다 어질다고 말하여도 안 됩니다 백성들이 다 어질다고 말한 뒤에 그 사람을 살펴보아서 어진 사람으로 보인 다음에 등용하십시오 좌우에 사람들이 다들 안 된다고 말하여도 듣지 마십시오 여러 대부들이 다들 안 된다고 말하여도 듣지 마십시오 백성들이 다들 안 된다고 말한 뒤에 살피셔서 그가 안 되겠음을 알게 된 후에 내보내십시오 좌우에서 다들 죽여야 된다고 말을 하여도 듣지 마십시오 여러 대부들이 다들 죽여야 된다고 말하여도 듣지 마십시오 백성들이 다들 죽여야 된다고 말을 한 뒤에 살피셔서 죽여야 되니 인정된 후에 죽이십시오 그러므로 백성들이 그 사람을 죽인 것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니 그렇게 한 뒤에야 백성의 부모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8. 재손왕께서 맹자께 물으셨다 탕왕은 거를 추방하고 무왕은 줄을 쳤다고 하는데 그와 같은 사실이 있었습니까? 맹자께서 대답하셨다 경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하가 그 임금을 죽임이 옳습니까? 인을 해친 자를 적이라고 하고 의를 해친 자를 잔이라고 하며 잔적을 일삼는 자를 일부라고 합니다 일부인 주를 죽였다는 말은 들어봤습니다만 임금을 죽였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9. 맹자께서 재손왕을 찾아보시고 말씀하셨다 큰 집을 지으시려면 반드시 공사로 하여금 큰 제목을 구하게 하실 것입니다 공사가 큰 제목을 얻게 되면 왕께서는 기뻐하시면서 그 나무가 제 구시를 다할 수 있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목공들이 그것을 깎아서 작게 만들면 왕께서는 성을 내시면서 그 나무가 제 구시를 다할 수 없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사람이 어려서 배우는 것은 커서 그 배운 바를 실천에 옮기려 하는 것입니다 왕께서 너의 배운 바를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다면 어떻겠습니까 이제 다듬어지지 않은 옥이 여기에 있다면 비록 만일의 비용이 들더라도 반드시 옥공으로 하여금 이것을 다듬게 하실 것입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 이르러서는 너의 배운 바를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이 옥공에게 옥 다듬는 것을 가르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풀이 맹자는 여러 나라를 다녀봤으나 임금들은 맹자를 기용하려 하지 않았다 어진인재를 얻어서 나라의 정치를 바로잡으려고 하지 않고 오직 사리사욕에만 눈이 어두워 있었다 이 문장은 맹자가 집을 짓는 일과 옥을 다듬는 일을 비유로 들어서 왕의 각성을 촉구한 것이다 나무의 경우에 제구시를 할 큰 나무를 얻으면 기뻐하고 그것을 깎아서 작게 만들면 성을 낸다 그런데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는 어진인재를 구하려 들지도 않으며 시험해 보려 하지도 않는다 혹 써주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무조건 나를 따르라고 강요한다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정치가란 집을 짓는 데 있어서 목수나 마찬가지인데 왕은 나라 다스리는 일을 정치가에게 맡기려고 하지 않는다 또 박옥이 있다면 왕은 아무리 많은 비용이 들더라도 그것을 옥공에게 맡겨서 다듬게 할 것이다 그러나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는 정치가 더러 자신을 따르라고 한다 이것은 마치 기술도 없는 사람이 옥공을 향해 옥다듬는 일을 지시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보호군 자신이 다듬지를 못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도 옥공을 시켜서 다듬으면서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 있어서는 사리와 사욕 때문에 어진 정치가에게 맡기려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옥을 사랑하는 것만도 못하다는 결론이 내려진다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어진 인재 즉 유능한 정치가를 등용하는 것이다 10. 제나라가 연나라를 쳐서 이겼다 선왕께서 맹자를 향해 물으셨다 어떤 사람은 과인더러 연나라를 차지하지 말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차지하라고 합니다 만승의 나라로서 만승의 나라를 쳐서 불과 50일 만에 크게 이겼으니 사람의 힘으로는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차지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하늘이 내리는 재앙이 있을 것이니 차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맹자께서 대답하셨다 차지해서 연나라 백성이 기뻐한다면 차지하십시오 옛날 사람 중에 그와 같은 일을 행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무왕이십니다 차지해서 연나라 백성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차지하지 마십시오 옛날 사람 중에 그와 같은 일을 행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문항이십니다 만승의 나라로서 만승의 나라를 치는 것인데 소쿠리에 밥을 담고 병에 물을 넣어서 왕의 군대를 맞이한 것에 어찌 다른 뜻이 있었겠습니까 물불 같은 학정을 피하려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만일 연나라를 차지하고 나서 물이 더욱 깊어지고 불이 더욱 뜨거워진다면 연나라 백성들의 마음은 다른 나라로 옮겨질 따름입니다 프리 기원전 314년 제선왕 6년 제나라는 북쪽에 있는 연나라를 쳤다 당시 연나라에서는 제상인 자지가 정권을 전행했으며 국왕인 쾌가 그에게 왕위를 넘겨주게 되었다 그런데 백성들이 이에 승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는 혼란에 빠졌다 이와 같은 어지러운 틈을 타서 선왕은 연나라를 쳐서 점령하고 이를 병탄하려 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차지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차지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사람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못했다 주저한 나머지 선왕은 맹자와 의논하게 되었다 맹자는 이에 대해서 극히 명석한 판단을 내렸다 연나라 땅을 차지해서 연나라 백성들이 좋아한다면 차지해도 좋다 그러나 연나라 백성들이 좋아하지 않는다면 안 된다 옛날 은나라 주황 때 문왕은 벌써 천하의 3분의 1을 차지하고도 은나라를 차지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 민심이 완전히 주황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의 아들인 무왕의 이르로서는 주황을 죽이고 은나라를 차지해서 천하를 통일했다 이때는 민심이 주황을 떠나서 무왕에게로 왔기 때문이었다 만승의 나라로서 같은 만승의 나라를 치는 데 있어서 연나라 백성들이 대소쿠리의 밥과 병의 물로서 제나라의 군대를 환영하게 된 데에는 다른 이유가 없었다 오직 물 불과 같이 무서운 합정을 피하려는 것뿐이었다 제나라가 연나라를 차지하려고 한다면 먼저 연나라 민심의 소재를 정확히 판단해야 하며 동시에 연나라 땅에 어진 정치를 베풀 용의를 갖춰야만 한다 맹자의 판단은 극히 명석했으며 논리적이었다 그러나 야욕에 불타는 제선왕은 맹자의 주장을 외면하고서 연나라를 차지해버렸다 11. 제나라가 연나라를 치고 그 땅을 차지했다 제후들이 연나라를 구할 것을 의논했다 선왕께서 말씀하셨다 제후들 가운데 과인을 치려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떻게 이에 대처하면 좋겠습니까? 맹자께서 대답하셨다 신은 사방 70리의 작은 나라에서 일어나 천하의 왕이 된 자가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바로 탕임금입니다 사방 천리나 대는 넓은 용토를 가지고도 두려워한 자가 있다는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서경에 탕임금이 처음으로 정벌을 시도하기를 갈라라로부터 시작하였다고 했습니다 이때를 당해서 온 천하가 다 탕임금을 믿었습니다 동쪽을 향하여 정벌을 하면 서쪽 오랑캐가 원망을 하고 남쪽을 향하여 정벌을 하면 북쪽 오랑캐가 원망하여 말하기를 왜 우리들을 뒤로 미루시나 라고 하였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 마치 큰 가뭄에 구름이 일어 비 내리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탕임금의 군대가 쳐들어가도 시장으로 모여드는 자가 끊어지지 않았으며 농사짓는 백성들은 변함없이 농사일을 했습니다 그 임금을 죽이고 그 백성을 위로하시니 마치 비가 때맞추어 내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백성들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석영에 우리 임금 오시기를 기다렸네 우리 임금 오셨으니 우리는 살아났네 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연나라가 그 백성을 괴롭히고 있는데 왕께서 정벌을 하시니 백성들은 자기들을 물불 속에서 건져주는 것으로 생각해서 대소쿠리의 밥과 병에 물러서 왕의 군대를 환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들의 부영을 죽이고 그들의 자제를 묶어가며 그 종멸을 헐고 귀중한 기물들을 옮겼다면 어찌 옳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천하는 진실로 제나라가 강한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제 영토를 배로 늘리고도 어진 정치를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천하의 군대를 움직이는 것과 같습니다 왕께서는 빨리 명령을 내리시어 사로잡아온 늙은이와 어린이들을 돌려보내시고 귀중한 기물의 반입을 중지하시며 연나라 백성들과 의논하시어 그들의 임금을 세워놓으신 뒤에 거두어 돌아오신다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12. 추나라가 노나라와 싸웠다 추나라 목공이 맹자께 물으셨다 나의 신하 중에 죽은 사람이 서른세명이나 되건만 백성은 한 사람도 목숨을 바치지 않았습니다 사형의 처에서 죽이자면 이루다 죽일 수 없고 죽이지 않자니 윗사람이 죽는 것을 흘겨보면서 구하려 들지 않을 것입니다 이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맹자께서 대답하셨다 흉년이 들어서 기근이 심했던 해에 임금의 백성들 가운데서 늙고 약한 자는 굶주림에 지쳐 방황을 하다가 죽어갔으며 장정들은 사방으로 흩어진 자가 수천명이나 됩니다 임금의 곡식창고에는 곡식이 가득 쌓여 있고 재물창고에는 재물이 가득 차 있건만 임금의 벼슬아치들은 임금께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윗사람이 태만에서 아랫사람을 못살게 만든 것입니다 징자께서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경계하고 또 경계하라 내게서 나간 것은 내게로 돌아오는 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백성들은 이제야 자기네들이 당했던 것을 대갚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임금께서는 그들을 허물지 마십시오 임금께서 어진 정치를 베푸신다면 백성들은 윗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할 것이고 윗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것입니다 13. 등문공께서 맹자를 향해 물으셨다 등은 작은 나라입니다 제나라와 초나라 사이에 끼어 있으니 제나라를 섬겨야 합니까? 초나라를 섬겨야 합니까? 맹자께서 대답하셨다 그와 같은 대책은 나의 미칠 바가 아닙니다 굳이 말씀을 하라신다면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연못을 깊이 파고 성을 높게 쌓아서 백성들과 함께 지키는 것입니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백성들을 버리고 떠나가시지 않는다면 그것도 한번 해볼 만한 일입니다 프리 등나라는 지금의 산동선 곡부현 남쪽에 위치해 있던 조그만 나라이다 동북쪽으로는 제나라의 압박을 받고 남쪽으로는 초나라의 위협을 받아서 극히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었다 등문공은 세자로 있을 때부터 맹자를 숭배하고 맹자의 말을 받아들여서 왕정을 펴보려 했었으나 워낙 국력이 미약했기 때문에 뜻을 이루지 못하고 말았다 제나라를 섬기느냐 초나라를 섬기느냐 하는 걱정은 당시 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소국들의 공통적인 문제였다 독립성을 다소 희생시키더라도 어느 한 세력에 의존하는 것이 안전하게 여겨졌던 것이다 따라서 그와 같은 경우에 어느 나라를 선택하느냐는 중요한 문제였다 등문공도 제초 두 나라의 세력이 백중하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 의존하는 것이 좀 더 안전책이 될 수 있을지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맹자의 의견을 들으려 했던 것이다 맹자는 등문공의 질문에 대해서 직접적인 답변을 피하고 그것과는 반대되는 별다른 대책을 제시했다 즉 민중과 함께 죽기를 각오하고 나라를 지키는 완전한 자주독립을 촉구했다 세력이 백중한 두 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나라로서는 자주 독립을 견제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볼 수 있다 14. 등문공께서 물으셨다 제나라 사람들이 설에다 성을 쌓으려고 합니다 나는 매우 두렵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맹자께서 대답하셨다 옛날에 태왕께서는 빈에 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오랑캐들이 쳐들어오니 그곳을 버리시고 기산 밑으로 가서 사셨습니다 살 곳을 선택해서 취한 것이 아니라 부득이해서였습니다 진실로 선을 행하면 후세 자손들 중에서 반드시 왕자가 나올 것입니다 군자가 나라를 세워 국통을 전하는 것은 그것을 계승해 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공하고 못하는 것은 천명에 달려 있습니다 인근께서 저 제나라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힘써 선을 행하실 뿐입니다 프리 설은 등나라와 이웃한 작은 나라이다 그런데 제나라가 그 땅을 점령하고 성을 쌓았다 물론 남쪽 초나라에 대비하려는 것이었지만 등나라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렇지 않아도 위협을 느끼고 있던 등문공은 더욱 두려움을 금할 수가 없게 되었다 그래서 맹자에게 대책을 묻게 되었다 맹자는 태왕의 옛일을 예로 들어서 등문공이 취할 길을 제시했다 옛날에 주나라의 조상인 태왕은 빈에서 살고 있었는데 오랑캐가 쳐들어왔다 이것을 막아낼 힘이 없는 태왕은 그곳을 버리고 기산밑에 가서 살았다 그러므로 기산밑에 가서 살게 된 것은 결코 살기 좋은 곳을 가려서 간 것이 아니었다 어쩔 수 없는 사정 때문이었다 태왕이 빈을 떠날 때 그의 어진 덕에 가마를 받은 백성들은 태왕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태왕을 따랐다 그 뒤 태왕의 자손 중에 문왕이니 무왕 같은 인물이 나와서 왕자가 되었다 이제 제나라가 만일 등나라를 쳐들어온다면 등나라의 보잘것 없는 국력으로서는 제나라를 맞아 싸울 수가 없다 등나라를 버리고 딴 데로 옮겨가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지만 태왕의 본을 받아 백성을 사랑하고 어진 정치를 베풀어서 덕을 심어 놓는다면 그것이 기반이 되어 후세 자손들 사이에서 왕자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다 언제나 현실에 적응해서 살며 인덕을 펴기에 힘쓸 것을 공고했다 15. 등문군께서 물으셨다 등은 작은 나라입니다 힘을 다해서 큰 나라를 섬겨도 침략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맹자께서 대답하셨다 옛날 태왕께서 빈의 사실적에 적인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리하여 태왕은 가죽과 비단으로서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침략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개와 말로서 그들을 섬겼으나 침략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미주와 보호구로서 그들을 섬겼으나 역시 침략을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빈 땅의 노인들을 모아놓고서 오랑캐들이 원하는 것은 내 토지입니다 군자는 그 사람을 기르는 곳으로서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찌 임금 없음을 근심하시겠습니까 나는 떠나겠습니다 하고 빈을 떠나 양산을 넘으시어 기산 밑에 도읍하시고 사셨습니다 빈 땅의 사람들이 말하기를 어지신 분이다 놓쳐서는 안 된다 라고 하면서 뒤따르는 것이 마치 사람들이 저자에 모여드는 것 같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대대로 지켜내려오는 땅이니 혼자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떠나서는 안 된다 라고 했습니다 임금께서는 이 두 가지 가운데서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하십시오 16. 노나라의 평공께서 외출을 하려 하셨다 측근의 시자인 장창이 여쭈었다 다른 날 임금께서 외출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유사에게 가시는 곳을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수레에 이미 멍해를 메어 놓았는데도 유사가 가시는 곳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감히 가실 곳을 묻자옵니다 평공께서 말씀하셨다 맹자를 만나보려는 것이다 어찌된 일이십니까 임금께서 몸을 가볍게 하시어 먼저 필부를 찾아보시려 하시니 임금께서는 맹자를 현자로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예의는 현자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맹자의 후상은 전상을 지나쳤습니다 임금께서는 그 사람을 만나지 마십시오 알겠다 악정자가 들어가서 평공을 뵙고 말씀드렸다 군께서는 왜 맹자를 만나보지 않으셨습니까 어떤 사람이 과인에게 맹자의 후상이 전상을 지나쳤다고 하기에 가보지를 않았소 무슨 뜻입니까 임금께서 지나쳤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먼저는 선비의 예를 썼는데 뒤에는 대부의 예를 썼으며 먼저는 3정의 제물을 썼는데 뒤에는 5정의 제물을 썼다는 것입니까 아니요 광각과 수의가 아름다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그것은 지나쳤다고 말할 것이 아닙니다 빈부의 정도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악정자가 맹자를 찾아뵙고 말씀드렸다 제가 임금께 아래여 임금께서 찾아와 뵙기로 하였던 것인데 측근시자인 장창이라는 자가 임금을 만류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께서 오시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이 가는 것도 그 무엇이 가도록 해주어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만두는 것도 그 무엇이 그만두게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다 가고 그만두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노나라 임금을 만나지 못하는 것은 천명이다 장시집 자식이 어찌나를 만나지 못하게 할 수 있겠느냐 풀이 노나라에서 벼슬하고 있던 맹자의 제자인 악정자가 평공에게 스승을 청구했으므로 평공은 맹자를 만나보기로 마음을 정했다 그러나 맹자를 찾아보기 위해 궁궐을 떠나려는데 측근의 시자인 장창이라는 자가 맹자의 후상이 전상보다 훨씬 호화로웠으니 이것은 예의를 숭상하는 현자의 태도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비판하며 평공의 맹자 방문을 만류하였다 평공도 장창의 말을 받아들여서 맹자를 찾아가지 않았다 결국 맹자가 노평공을 만나는 일은 성사되지 못했다 하지만 맹자는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실망하거나 탓하는 빚이 없었다 사람이 가고 멈추는 것은 다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노나라 임금이 자기를 만나지 못하게 된 것도 천명이니만큼 장창이라는 자가 좌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천명론으로 돌렸다 남존 사상이 지배적이었던 고대 중국 사회에서 어머니의 장래가 아버지의 장래보다 호화스러웠다는 것은 말썽의 소지가 될 법한 일이다 결국 이 일로 인해 맹자는 노나라 임금을 만나지 못했다 그러나 맹자는 절대적인 운명론자였다 사람의 할 일을 다할 뿐 일이 되고 안 되는 것은 하늘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인정하고 있었다 공손추 편 이 편은 맹자의 제자인 공손추의 질문으로 시작되어 역시 공손추의 질문으로 끝난다 중간에 여러 가지 논의도 있으나 제나라에 관한 기사가 대종을 이루고 있다 맹자는 무력에 의한 패도를 배척하고 인위에 입각한 왕도 정치를 강조하였다 또 호연지기의 형의상악을 논하고 인의 예지의 사단을 분석함으로써 인간의 갈 길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은 맹자가 제나라를 떠나가는 기사로 점철되어 있는데 맹자의 천하를 구해보려는 정열, 세상을 근심하는 속에서도 천명을 즐기는 성현의 심정 등이 잘 표현되어 있다 공손추 장구 상 1. 공손추가 맹자께 여쭈었다 선생님께서 제나라의 요직에 오르신다면 관중이나 안자의 공업을 또다시 이룩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맹자께서 대답하셨다 자네는 진실로 제나라 사람이로다 관중과 안자를 알고 있을 뿐이니 어떤 사람이 증서에게 묻기를 선생님과 자로 중 어느 쪽이 더 어집니까? 라고 하였더니 증서가 펄쩍 뛰며 우리 선조부께서도 두려워하시던 분일세 라고 대답했으며 그렇다면 선생님과 관중 중 어느 쪽이 어집니까? 라고 물었더니 증서가 성난 표정으로 기뻐하지 않으며 자네는 무엇 때문에 나를 관중에게 비하는가? 관중은 임금의 신임을 독자지했으며 나라의 정치를 맡아본 것이 오래되었건만 그 공업이 그처럼 보잘것 없는데 자네는 어째서 나를 그에게 비하려 드는가? 라고 대답하였네 관중은 증서도 본받으려 하지 않은 사람인데 자네는 내가 그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인가? 프리 유가는 귀왕 천패를 고집했으니 곧 왕도를 숭상하고 폐도를 천하게 여기는 것이다 왕도라는 것은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을 위한 선정을 베품으로써 민생이 안정되어 천하의 백성들이 가마를 받아 따라오게 하는 것이며 폐도는 무력으로써 사람들을 굴복시키고 천하를 지배하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자의 문화에서는 삼척동자까지도 폐자라는 말을 입에 올리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했다고 한다 공손추는 제나라 사람인데 맹자가 제나라로 온 이후 비로소 맹자를 스승으로 섬기게 되었다 제나라에는 유명한 두 임금이 있었으니 하나는 황공이요 또 하나는 경공이다 황공을 유명하게 만든 것은 관중이며 경공을 유명하게 만든 것은 안영 곧 안자다 관중은 황공을 도와 오페의 으뜸이 되게 만들었으며 따라서 제나라 사람 가운데 관중이나 안자를 모르는 이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공손추는 맹자에게 제나라의 정치를 맡아보게 된다면 관중이나 안자의 사업을 다시 이룩할 수가 있겠느냐고 묻게 된 것이다 그러자 맹자는 증서의 말을 인용해 관중을 비판했다 관중은 황공의 전적인 신임을 받았으며 40년 동안이나 제나라의 정치를 맡아했으면서도 그 사업이라는 것은 겨우 그의 임금을 패자로 만든 것에 불과했다 증서도 관중을 원치 않았다 맹자는 자신이 관중이나 안자가 되기를 바라는 제자 공손추의 말을 일축한 것이다 관중은 황공을 도와 천하의 질서를 바로잡으며 이민족의 침략을 막아내서 중국을 소화하였으니 그 공적이 크다고 아니할 수 없다 공작했어도 관중이 아니었다면 나는 벌써 머리를 풀어헤치고 옷깃을 왼쪽으로 하는 등 오랑캐 모양을 하였을 것이다 라고 관중을 찬양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육아에서는 정당한 길이 아닌 패도를 썼다고 하여 그를 낮게 평가했다 관중은 그 임금으로 하여금 패자가 되게 했으며 안자는 그 임금으로 하여금 이름을 알리게 했습니다 그래도 관중과 안자를 본받을 수 없단 말입니까 제 나라로서는 천하의 왕자가 되는 것이 손을 뒤집는 것과 같이 쉬운 일이니라 그렇다면 저의 의혹은 더욱 짙어집니다 문왕이 인덕을 가지고 백년을 살다 갔어도 여전히 그 덕이 천하에 흡족하게 퍼지지 않았고 무왕과 주공이 그 사업을 계승한 뒤에야 그 덕이 크게 행해졌습니다 이제 왕노릇하기가 그처럼 쉽다고 말씀하시니 그렇다면 문왕도 본받을 위인이 되지 못합니까 문왕을 어떻게 당해낼 수가 있겠는가 탕 임금으로부터 무정에 이르기까지 어질고 거룩한 임금이 옛 일곱 명이나 나오시어 천하가 은나라로 돌아간지가 오래되었네 오래되면 변하기가 어려운 것이지 무정께서 제후들을 조회받고 천하를 보유하는 것이 마치 손바닥을 움직이는 것과 같으시었네 주는 무정으로부터 시대가 멀지 않았으니 고가에 내려오는 풍속과 전통이라든지 어진 정치가 여전히 남아있었으며 또 미자, 미중, 왕자, 비관, 기자, 교격이 다 어진 사람으로서 서로 보좌했기 때문에 오래 지탱한 뒤에야 잃게 된 것일세 한치의 땅도 그의 소유가 아닌 것이 없으며 한 사람의 백성도 그의 신하가 아닌 이가 없는데 그러한 처지에서 문왕은 겨우 사방 백리의 땅으로서 일어나셨으니 그 때문에 어려웠던 것이다 프리, 맹자는 공손추에게 제나라의 강대함으로서 천하의 왕자가 된다는 것은 극히 쉬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임금을 한낱 패자로 떨어지게 했으니 관중의 업적이 대단할 게 없다고 비판했다 맹자는 문왕의 시대와 맹자 당시 시대의 차이점 및 문왕의 여건과 당시 제나라의 여건을 비교 분석해서 공손추를 이해시키고 관중의 공업이 대수롭지 않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설명했다 은나라는 탕 임금 이후 어진 임금이 많이 나와서 선정을 베풀었으며 특히 무전과 같은 임금은 은나라의 기반을 반석과 같이 튼튼하게 만들어 놓았다 주왕이 아무리 포악하다 해도 옛날부터 내려오는 미풍양속이라든지 어진 정치가 남아있었으며 많은 충신들이 주를 도왔다 그와 같은 환경에 있어서 문왕은 사방 백리밖에 안 되는 작은 용토로서 일어났다 주를 제거하고 천하의 왕자가 된다는 것이 어찌 쉬운 일이겠는가 제나라 사람의 말에 비록 지혜가 있으나 시세에 편승하는 이만 갖지 못하고 비록 농기구가 있다 하나 제때를 기다려서 경작하는 이만 갖지 못하다 라는 말이 있는데 지금은 때가 극히 쉽게 되어 있네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가 융성했을 때도 영토가 천리를 넘지 못했는데 제나라는 이미 그만한 땅이 있으며 닭의 울음과 개 짖는 소리가 서로 들려서 사방 국경지대까지도 미치고 있으니 제나라는 그만큼 많은 백성을 가지고 있다 할 수 있네 땅을 더 넓히지 않고 백성을 더 모으지 않아도 어진 정치를 행하여 왕자가 된다면 누구도 막지 못할 것일세 그런데 왕자가 있지 않은 것이 이때처럼 오래된 적이 없으며 백성이 학정에 시달리는 것이 이때처럼 심한 적이 없었네 줄인 자에게는 먹을 것을 주기가 쉽고 목마른 자에게는 마실 것을 주기가 쉬운 것이네 공작해서 말씀하시기를 어진 덕이 퍼져나가는 것은 역말을 두어서 명령을 전하는 것보다도 빠르다 라고 하시었지 이때를 당해서 만승의 나라에서 어진 정치를 행하면 백성들의 기뻐하는 것이 마치 거꾸로 달아매인 데서 풀려난 것과 같을 것이네 그러므로 이른 옛사람의 반 밖에도 안 하고도 공은 반드시 그 배가 되리라는 것은 이때를 두고 하는 말일세 2. 공손추가 여쭈었다 선생님께서 제나라의 재상이 되시어 도를 행하실 수 있으시다면 비록 이로 인하여 제나라가 폐가 되든 왕이 되든 이상할 게 없습니다마는 이와 같이 될 경우에 마음이 움직이시겠습니까 아니하시겠습니까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아닐세 나는 나이 마흔이 된 이후로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네 그러시다면 선생님께서는 맹분을 훨씬 초월하셨습니다 그것은 어려울 것이 없네 고자는 나보다도 먼저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네 마음을 움직이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까 방법이 있네 북극류는 용기를 기르는데 살을 찔러도 몸 하나 움찔하지 않고 눈을 찔러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으며 생각하기를 털컵만큼이라도 남에게 꺾이면 마치 사람들이 모여드는 장터에서 매맞는 것과 같이 해서 넓고 큰 옷을 몸에 걸친 천한 사람에게도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며 만승의 임금에게도 업신여김을 받지 않았네 만승의 임금에게 대들기를 마치 보잘것 없는 천한 사람에게 대드는 것 같이 생각했네 겁내는 제우가 없었으며 나쁘다고 비방하는 소리가 들려오기만 하면 반드시 보복을 했네 그리고 맹시사는 용기를 기르는 방법으로 이런 말을 했네 이기지 못할 것도 이길 것 같이 생각하라 적의 힘을 알아본 뒤에야 나가며 이길 자신이 선 뒤에야 싸운다면 이것은 상군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내가 어찌 반드시 이길 수가 있으리요 두려워함이 없을 뿐이다 맹시사는 증자 같고 북극류는 자아 같아서 두 사람의 용기 중 어느 편이 나은지는 모르겠지만은 맹시사는 지키는 것이 요령이 있었네 옛날에 증자께서 자양에게 자네는 용기를 좋아하나 나는 일찍이 선생님에게 큰 용기에 관해 들은 일이 있다 스스로 반성해서 옳지 못하면 비록 천한 사람이라도 두렵게 할 수 없거니와 스스로 반성해서 옳다고 생각되면 천만인이 있는 곳이라도 나는 당당히 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네 맹시사에 지키는 것은 기임으로 증자에 지키는 요령을 얻은만 갖지 못하네 프리 북극류와 맹시사는 다 같이 제나라의 용사이다 북극류는 어떠한 위협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털끝만큼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진다면 마치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매라도 얻어맞은 것처럼 생각하여 천한 신분의 사람은 물론 만승의 임금에게도 업신여김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다 북극류는 반드시 상대방을 이기고야 많은 것으로써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었다 맹시사는 이길 수 없는 것도 이길 수 있는 것과 같이 보았다 이기고 지는 것은 별 문제로 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으로써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었다 북극류나 맹시사의 용기는 다 비슷한 것이기는 하나 그래도 내성적으로 자기의 기계를 고수하는 맹시사 편이 낫다는 것이다 그러나 맹자의 마음 속에서 내세우려는 것은 결코 북극류나 맹시사 따위의 용기가 아니라 도덕적인 용기이다 이것은 곧 증자가 그의 제자 자양에게 말해준 내용인 것이다 스스로 반성을 해서 잘못이 없으면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다는 말이다 즉 북극류는 남에게 지지 않는다는 신념에 있어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며 맹시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신념에 있어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인데 맹시사 편이 북극류에 비해서 요령을 터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증자의 자기 반성이라는 움직일 수 없는 신념이야말로 큰 용기인 동시에 도덕이다 그러므로 맹시사의 길을 지키는 것은 증자의 자기 반성의 신념을 지키는 것만 갖지 못한 것이다 감히 여쭈옵니다 선생님의 부동심과 고자의 부동심에 관해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고자는 말에서 얻지 못하는 것이 있거든 마음에서 구하지 말며 마음에서 얻지 못하는 것이 있거든 기에서 구하지 말라라고 하였네 그런데 마음에서 얻지 못하는 것을 기에서 구하는 것은 좋으나 말에서 얻지 못하는 것을 마음에서 구하지 말라는 것은 옳지 않네 대저 뜻이라는 것은 길을 통솔하는 장이며 기는 몸을 통솔하는 것이니 뜻이 지극한 것이고 기는 그 다음이 되는 것일세 그러므로 그 뜻을 보존하면서도 그 길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하라라고 했네 뜻이 지극한 것이 되고 기는 그 다음이 된다고 하시면서 또 그 뜻을 보존하면서도 그 길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하시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뜻이 한결 같으면 길을 움직이고 기가 한결 같으면 뜻을 움직이게 되네 예를 들면 걸려 넘어지고 달리는 것이 기이지만 이것이 도리어 그 뜻을 움직이게 되네 감히 여쭈옵니다 선생님께서는 어떤 면에서 뛰어나시다 할 수 있습니까 나는 말을 알며 또 나의 호연지기를 잘 기르네 감히 여쭈옵니다 어떤 것을 호연지기라고 합니까 말하기가 참으로 어렵네 그 기운됨이 지극히 크고 강해서 올바로 길러 해침이 없으면 하늘과 땅 사이에 충만할 걸세 그 기운됨이 도의에 배합되는 것이니 이것이 없으면 귀가 쇄해질 것일세 이것은 마음속에 의의를 모아 생기는 것이지 의가 밖에서 엄습해 들어와 얻어지는 것이 아닐세 행동하는 것이 마음속에 쾌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곧 줄어드는 것일세 나는 그 때문에 고자가 의의를 모른다고 생각하네 이것은 그가 의의를 밖에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일세 호연지기를 기르는 사람은 반드시 의의를 모으기에 힘쓰되 예기치 말며 마음속에서 잊지 말며 조장하지 말아서 송나라 사람과 같이 하지 말아야 하네 송나라 사람 중에 곡식의 싹이 자라지 않는 것이 걱정되어서 뽑아올린 자가 있었네 피로에 돌아가서 집안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오늘 나는 병날 뻔했다 나는 싹이 자라는 것을 도와주고 왔다 그 아들이 달려가서 보니 싹은 벌써 말라버렸더라네 세상에는 싹이 자라는 것을 돕지 않는 사람이 별로 없네 이익될 것이 없다고 해서 버려두는 사람은 긴매지 않는 사람이오 자라는 것을 돕는 자는 싹을 뽑아올리는 자일세 이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해가 되는 것일세 말을 안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편벽된 말에서 그 가리워진 바를 알고 음탕한 말에서 빠져있는 바를 알며 간사한 말에서 그 이간하는 바를 알고 회피하는 말에서 그 궁한 바를 아는 것일세 이 네 가지는 그 마음에서 생겨나 정치를 해치고 정치에 나타나서 일을 해치게 되네 성인이 다시 나온다 하더라도 나를 따를 것일세 재아와 자공은 말을 잘하고 여무와 민자와 안연은 덕행이 뛰어났습니다 공자께서 이것들을 겸하셨으되 그래도 나는 말을 잘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께서는 이미 성인이 되신 것입니까? 아니 그것이 무슨 말인가? 옛날 자공이 궁자께 선생님께서는 성인이십니다 라고 했더니 궁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떻게 성인이 될 수 있겠나? 나는 배우기를 싫어하지 않고 가르치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것뿐일세 라고 하셨다네 그러자 자공이 배우기를 싫어하지 않는 것은 지혜요 가르치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것은 어진 것입니다 어질고 또 지혜 있으시니 선생님께서는 바로 성인이십니다 라고 했네 대저 성인은 궁자께서도 자처하지 않으셨는데 그것이 무슨 말인가? 그 전에 들으니 자하와 자유와 자장은 다 성인의 일면을 가지고 있었으며 여무와 민자와 안연은 성인의 전체를 갖추었으나 미약하다고 했습니다 감히 묻자옵니다 선생님께서는 그 어느 편이십니까? 그 말은 그만두세 백이와 이윤은 어떠합니까? 몸을 가지는 방법이 같지 않네 그 임금이 아니면 섬기지 않고 그 백성이 아니면 부리지 않으며 세상이 질서가 있을 때는 나오고 어지러워지면 물러서는 것은 백이일세 누구를 섬기면 임금이 아니며 누구를 부리면 백성이 아니냐고 하며 세상이 질서가 있을 때도 나오고 어지러울 때도 나오는 것은 이윤일세 벼슬할만 하면 벼슬하고 그만두어야 할만 하면 그만두며 오래 있을만 하면 오래 있고 빨리 떠나야 할만 하면 빨리 떠나는 것은 공자시니 다들 옛날 성인들일세 나는 그처럼 행할 수가 없었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공자를 배우는 것일세 백이와 이윤이 공자와 그처럼 대등합니까? 아닐세 인류가 있은 뒤로 공자 같으신 분은 또 있지 않았네 그렇다면 세 분들 사이에 같은 것이 있습니까? 인내 백리의 땅을 얻어서 임금 노릇을 한다면 다들 제후들을 조회받고 천하를 용유할 수 있었을 것이며 한 가지라도 불의를 행하고 한 사람이라도 죄 없는 자를 죽여서 천하를 얻는 것이라면 다들 하지 않았을 것일세 이런 점은 같네 감히 그분들의 서로 다른 점을 묻자옵니다 재화와 자공과 유약은 지혜가 좋기 성인을 알아볼 수 있으며 비루하다 하더라도 그 좋아하는 데 아첨하기에는 이르지 않네 재화가 말하기를 내가 공자를 보건대 요순보다도 훨씬 훌륭하시다 라고 했으며 자공은 그 사람의 예를 보면 그 사람의 정치를 알 수 있으며 그 사람의 음악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덕을 알 수 있다 백년 뒤에 오늘날로부터 지나간 백년 동안의 왕들을 견주어 본다면 이 표준에서 어긋나는 일이 없었다 인류의 역사가 있은 뒤로 공자 같은 분은 계시지 않았다 라고 하였네 그리고 유약은 어찌 사람 뿐이랴 길이는 뛰어다니는 짐승과 동류이며 봉황은 나는 새와 동류이고 태산은 작은 산과 동류이며 바다는 길바닥에 갠 물과 동류이다 성인도 또한 사람과 동류이나 그 무리에서 뛰어났으니 인류가 생긴 뒤로 오늘날까지 공자보다 더 훌륭한 분은 계시지 않았다 라고 말하였네 3.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무력으로서 인을 가장하는 자는 패자다 패자가 되는 데는 반드시 큰 나라가 있어야 한다 덕으로서 인을 행하는 자는 왕자다 왕자가 되는 데는 큰 나라가 필요하지 않다 탕왕은 70리 문항은 100리의 작은 나라로서 왕자가 되셨다 무력으로서 남을 복종시키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 모자라기 때문이며 덕으로서 남을 복종시키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기뻐서 진심으로 복종하는 것이니 70명의 제자가 공자에게 복종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시경에 서쪽에서나 동쪽에서나 남쪽에서나 북쪽에서나 복종하지 않는 자는 없네 라고 한 것은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다 4.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어질면 번영하고 어질지 못하면 욕된다 욕되는 것을 싫어하면서 어질지 않은 데 있는 것은 마치 습한 것을 싫어하면서도 낮은 곳에 사는 것과 같다 만일 욕되는 것을 싫어한다면 덕을 귀하게 여기고 인재를 존중하는 것보다 좋은 것은 없다 현자가 벼슬자리에 있으며 유능한 인재가 직책을 맡아서 국가가 평온 무사해야 한다 이러한 때를 맞아서 정교와 형벌을 밝히면 비록 큰 나라라도 반드시 두려워할 것이다 시경에 날이 흐리고 비가 오기 전에 뽕나무 뿌리를 캐고 껍질을 벗겨서 드나드는 문을 얼고 메워 놓았더니 나무 아래 있는 사람들 중에 누가 감히 업신여기랴 라고 하였는데 공작해서 말씀하시기를 이 시를 지은 사람은 도를 아는 자이다 그 나라를 다스리는 데야 누가 감히 업신여기겠는가 라고 하셨다 나라가 평온에서 여유가 생기게 되면 활락에 도취되고 게을러지며 교만해지는데 이는 스스로 재앙을 부르는 것이다 화나 복은 스스로 구하는 것이다 시경에 길이 천명에 맞추어서 스스로 많은 복을 부른다 라고 하였으며 태가편에는 하늘이 내리는 재앙은 오히려 피할 수가 있으나 스스로 불러온 재앙은 피할 수가 없는 이라 라고 하였는데 바로 이런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5.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어진일을 존경하고 유능한 인사에게 일을 맡겨서 덕망 있는 사람들이 벼슬자리에 오르면 천하의 선비들이 기뻐서 그 나라 조정에 서기를 원할 것이다 시장에서 점포세는 받아도 물품세를 받지 않거나 법을 만들어 단속만 할 뿐 세금을 전혀 받지 않는다면 천하의 장사꾼들이 다 기뻐서 그 나라 시장에다 물건 두기를 원할 것이다 관문에서는 드나드는 사람들을 조사는 하되 통행세를 받지 않는다면 천하에 여행하는 사람들이 다 기뻐서 그 나라 길을 통과하기를 원할 것이다 농사짓는 자에게는 공전의 조세만을 받을 뿐 사전에 대해서는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다면 천하의 농민들이 다 기뻐서 그 나라의 들에 바꿀기를 원할 것이다 일반 주택에 대하여는 부포나 이포가 없다면 천하의 백성들이 다 기뻐서 그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할 것이다 진실로 이 다섯 가지를 능히 행할 수 있다면 이웃나라의 백성들이 부모와 같이 우러러볼 것이다 그 자제들을 이끌고 그 부모를 공격하는 일은 인류의 역사가 있은 이래로 일찍이 성공한 자가 없었다 그와 같이 된다면 천하의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니 천하의 대적할 자가 없는 자를 하늘의 사자라 한다 그렇게 되고서도 왕노릇을 못한 자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다 프리 제후들의 분쟁이 극도에 달했던 전국시대에는 국력을 신장하고 국위를 선양하는 한 방법으로써 다른 나라의 백성들을 내 나라로 옮겨오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시 되었으며 저마다 대책에 부심하였다 여기에서 맹자는 다른 나라의 백성들을 내 나라로 옮겨 살게 하는 다섯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열거했다 다섯 가지 대책 중에서 첫 번째 방법을 빼놓고 나머지 네 가지 방법은 어느 것이나 다 세금을 면제해 주거나 가볍게 해서 백성들의 부담을 줄이자는 것이다 국가의 세수 정책이야말로 민생을 안정시키느냐 그렇지 않으면 도탄에 빠지게 하느냐 하는 관건인 것이다 천하의 백성들이 다투어서 내 나라로 옮겨온다면 그것은 천하에서 감히 대적할 자가 없게 되는 것이므로 천하의 왕자가 된다는 것은 기정사실로서 의심할 여지가 없다 6.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에게는 불인인하는 마음이 있다 옛날의 어진 임금들에게는 불인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불인인하는 정치를 행했던 것이다 불인인하는 정치를 행했다면 천하를 다스리는 것을 손바닥 위에서 물건 놀리듯 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에게 불인인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제 문득 한 어린이가 우물 속으로 빠지려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 누구나 다 놀라고 두려운 마음이 들어 저도 모르게 급히 달려가서 어린이를 붙들어 올리기 때문이다 이것은 어린이의 부모와 교제를 맺기 위해서 그러는 것도 아니며 마을 사람들이나 친구들로부터 칭찬을 듣기 위해 그러는 것도 아니고 구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고 원망하는 소리를 듣기 싫어서 그러는 것도 아니다 그렇게 본다면 측은한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요 불의를 부끄러워하고 착하지 못함을 미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요 사양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요 시비를 가려내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측은한 마음은 인의 실마리이며 수호의 마음은 의의 실마리이고 사양하는 마음은 예의 실마리이며 시비를 가려내는 것은 지의 실마리이다 사람이 이 사단을 지니고 있는 것은 마치 사람의 몸에 사지가 있는 것과 같다 이 사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착한 일을 할 수 없다고 하는 이는 자기 자신을 해치는 자이며 그 임금이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고 말하는 이는 그 임금을 해치는 자이다 무릇 사람이 자기에게 있는 사단을 확중시킬 줄 알면 이것은 마치 불이 타서 번져나가며 세미 솟아서 흘러나가는 것과 같은 것이다 진실로 이것을 잘 확충시킬 수 있다면 사회를 보존할 수 있으며 확충시키지 못한다면 부모도 섬길 수 없는 것이다 프리 맹자는 누구나 다 남의 고통과 불행을 차마 그대로 반 넘기지를 못하는 어진 마음이 있다는 것을 말했다 이것을 불인인의 마음이라고 했다 옛날의 어진 임금들은 그와 같은 불인인의 마음을 확충시켜서 불인인의 정치를 베풀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이 감화를 받아서 쉽게 따라오고 천하가 잘 다스려졌던 것이다 맹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람에게는 네 가지의 마음의 실마리가 잠재해 있다는 것을 설명했다 사람에게는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즉 불인인의 마음을 비롯해서 자기의 잘못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남의 옳지 않은 것을 미워하는 수호의 마음 남에게 양보하는 마음 그리고 또 옳고 그른 것을 가려내는 마음이 있으니 측은의 마음은 인의 실마리요 수호의 마음은 의의 실마리이며 사양하는 마음은 예의 실마리이며 시비의 마음은 지의 실마리로서 이것을 합쳐서 사단이라고 한다 사람이 사단을 확충시켜 나갈 수 있다면 천하를 보존할 수가 있으며 확충시켜 나갈 수 없다면 한 가족도 보존될 수 없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7.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화살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해서 어찌 갑옷을 만드는 사람만큼 어질지를 못하리오마는 화살을 만드는 사람은 오직 사람을 상하게 하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고 갑옷을 만드는 사람은 오직 사람이 상할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무당이나 관장도 또한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직업의 선택은 신중하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공작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에 거쳐하는 것이 미덕이 된다 인을 가려서 거쳐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지혜롭다고 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셨다 대저인이라는 것은 하늘이 부여한 가장 높은 천작이며 사람이 안주할 수 있는 보금자리이다 아무도 막는 사람이 없는데 인을 행하지 않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이다 어질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하며 예가 없고 의가 없으면 곧 남의 불임을 받는 자가 된다 남의 불임을 받는 자가 불임 받기를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마치 궁인이 활 만들기를 부끄러워하며 시인이 화살 만들기를 부끄러워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불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한다면 인을 행하는 것만 갖지 못하다 인을 행한다는 것은 마치 활 쏘는 경기를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활 쏘는 사람은 자기의 마음과 몸의 자세를 바르게 한 뒤에 쏜다 쏜 화살이 관역에 맞지 않더라도 자기를 이긴 사람을 원망하지 않으며 화살을 맞추지 못한 원인을 자기에게 구할 뿐이다 8.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자로는 다른 사람이 그에게 허물이 있다고 말해주면 기뻐하였으니 우왕은 선한 말을 듣게 되면 절을 하셨다 순임금께서는 더욱 위대한 점이 있으셨으니 선을 다른 사람과 더불어 같이 하셨다 다른 사람의 선을 보았을 때는 자기를 버리고 그 사람을 따랐으며 다른 사람에게서 취해서 선을 행하기를 즐거워하셨다 농사 짓고 질그릇 만들며 고기 잡는 데서부터 임금이 되시기까지 선이라면 사람들로부터 취하지 않는 것이 없으셨다 사람들로부터 취해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 곧 사람들의 선을 조장하는 것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군자로서는 사람들의 선을 조장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다 9.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백인은 참다운 임금이 아니면 섬기지 않았고 진실한 벗이 아니면 사귀지 않았으며 악한 사람의 조정에 서지 않고 악한 사람과 더불어 말하지 않았다 악한 사람의 조정에 서서 악한 사람과 더불어 말하는 것을 마치 조정에 설 때 입는 예복을 갖추고 진흙 속에 앉아있는 것처럼 생각했다 그 악을 미워하는 마음을 미루어 생각해 본다면 향리 사람들과 함께 서 있을 때 그들이 쓰고 있는 관이 바르지 않다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버리는 것이 마치 그것으로 해서 자기 몸이 더럽혀진 것처럼 생각하는 것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제후들 가운데서 비록 정중한 글로서 초빙을 해오는 이가 있어도 받아들이지 않으니 이 또한 나아가는 것을 깨끗하게 여기지 않은 것이다 유화해도 보잘것없는 임금을 부끄럽게 생각지 않았으며 작은 벼슬도 하찮게 여기지 않았다 벼슬 자리에 나아가서는 그 우수한 면을 숨기지 않고 반드시 정당한 방법으로 일을 하였다 버려져도 원망하지 않았으며 공공한 지경에 이르러도 근심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는 너고 나는 난데 비록 내 곁에서 몸을 벌거벗고 있은 듯 내가 나를 어떻게 더럽힐 수 있겠는가 라고 말했던 것이다 그래서 태연자약하게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스스로 몸가짐을 잃지 않았던 것이다 벼슬을 버리고 떠나가려 했을 때 이끌어서 만류하는 자가 있으면 머물러 있었다 이끌어 만류한다고 해서 머물러 있는 것은 또한 떠나가는 것을 깨끗한 것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백이는 도랑이 좁고 유화해는 불공스럽다 도량이 좁은 것과 불공스러운 것은 군자에 취할 바가 아니다 프리 이 문장은 맹자가 백이와 유화해를 비교 비판한 것이다 백이는 악을 미워했으며 악과의 타협을 끝까지 거절한 극히 편벽한 사람이다 그래서 임금도 임금답지 못하면 섬기지 않았으며 훌륭한 친구가 아니면 사귀지 않았다 반면에 유화해는 사소한 일에 구애를 받지 않는 대범한 사람이었다 임금이 훌륭하지 못하더라도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았으며 변변치 않은 벼슬도 마다하지 않았다 벼슬에 나아가면 자기의 뛰어난 재능을 숨김없이 발휘해서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버려져도 원망하는 일이 없었으며 아무리 공공한 처지에 놓여져도 별로 근심하는 빚이 없었다 악인 속에 섞여 있어도 자신의 올바른 태도를 잃지 않을 뿐만 아니라 태연자약했다 맹자는 백이와 유화해에 대해 대조적인 평을 내렸다 즉 백이는 도량이 적고 유화해는 불공스럽다는 것이다 도량이 적은 것과 불공스러운 것은 다같이 중용을 잃은 편벽된 것이므로 군자로서는 취할 바가 아님을 후세 사람들에게 경계했다 공손추 장구하 1.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천시를 얻는 것이 지리만 갖지 못하며 지리를 얻는 것이 인하만 갖지 못하다 3리 되는 성과 7리 되는 곽을 포위하고 공격을 해도 이기지 못하는 수가 있다 포위 공격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천시를 얻을 기회가 있었으련만 그래도 이기지 못하는 것은 천시가 지리만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성이 높지 않은 것도 아니고 연못이 깊지 않은 것도 아니며 병갑이 굳고 예리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먹을 양식이 많지 않은 것도 아니건만 성을 버리고 달아나게 되는 것은 지리가 인하만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이 딴 나라로 나가는 것을 막대 국경의 경계선으로서 하지 않으며 국방을 튼튼하게 하되 산천에 험준한 것으로서 하지 않으며 천하를 위압하되 병갑에 굳고 예리한 것으로서 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인위의 정도를 얻은 자에게는 돕는 이가 많고 정도를 얻지 못한 자에게는 돕는 이가 적다 돕는 이가 극도로 적어지는 때는 친척마저도 배반을 하게 되며 돕는 이가 지극히 많아지는 때는 천하가 다 따라오는 법이다 천하가 따라오는 것으로서 친척마저도 배반하는 자를 공격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군자는 싸우지 않을지언정 싸우면 반드시 이기게 마련이다 프리 전쟁의 중요한 조건으로서는 천시, 지리, 인하의 세 가지를 둘 수 있다 맹자는 이 세 가지 기본 조건 가운데서 인하를 가장 중요시했다 맹자가 또 말했다 국경선을 엄중히 경계하여 백성들이 딴 나라로 옮겨가는 것을 막을 필요도 없으며 지리를 이용하여 국방을 튼튼하게 할 필요도 없다 군대가 용감하고 병기가 예리하다고 해서 그 위험을 과시하려 들 필요도 없다 무엇보다 인위에 입각하여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을 위한 어진 정치를 해야만 한다 그와 같이 한다면 천하의 백성들이 앞을 다투어서 따라올 것이고 비로소 진정한 인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천하의 백성들이 따르는 인자를 감히 막아낼 자 누구이겠는가 이 문장에서는 전쟁의 세 가지 중요한 기본 조건을 설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인자만이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인자 무적으로 결론을 내렸다 2. 맹자께서 왕을 배우러 가려 했을 때 왕께서 사람을 시켜 말씀을 전해왔다 과인이 찾아가서 배우려 했더니 감기가 들어서 바람을 쐴 수 없게 되었습니다 3. 선생님께서 와주신다면 만나 뵙겠습니다 과인이 만나 뵐 수 있게 해주시겠습니까 4. 맹자께서 대답하셨다 4. 불행히도 병이 있어서 조종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5. 이튿날 동각시의 집에 조상을 가려 하시니 공손추가 말씀드렸다 5. 어제는 병이 있다고 해서 왕의 부름을 사절하시고 오늘 조상을 나가신다는 것은 혹시 옳지 않은 일이 아닌지요 5. 어제는 병이 있었지만 오늘은 이미 나았는데 왜 조상을 못 가겠는가 6. 왕께서 사람을 시켜서 문병을 하시고 의원을 보내셨다 6. 맹중자는 맹자가 떠나간 뒤 집에 남아 있었으므로 대답했다 7. 어제는 왕명이 계시였으나 병이 있어서 조종해 나가지 못하셨습니다 8. 그런데 오늘은 병이 좀 나아서 조종해 나가셨는데 도착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9. 그리고는 사람을 시켜 길에서 맹자를 찾아 지금 곧 돌아오지 말고 왕을 뵈러 가시라고 말씀드리게 했다 10. 맹자께서는 할 수 없어서 경초시의 집으로 찾아가시어 묵으시게 되었다 10. 경자가 말씀드렸다 10. 집 안에서는 부자요 밖에 나가서는 군신이 사람의 대륜입니다 11. 부자 간에는 은혜를 위주로 하고 군신 간에는 공경을 위주로 하는 것인데 11. 저는 왕께서 선생을 공경하시는 것은 봤어도 선생께서 왕을 공경하시는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11. 아니 그것이 무슨 말씀이요 11. 제나라 사람들 중에는 인의를 가지고 왕과 말하는 사람이 없는데 11. 그것이 어찌 인의는 아름답지 않다고 생각해서 이겠소 12. 마음속에서 그가 어찌 함께 인의를 말할 만한 존재인가 라고 생각하는 것이요 12. 그렇게 한다면 불경이 이보다 클 수는 없는 것이요 12. 나는 요순의 도가 아니면 감히 왕 앞에서 말씀드리지 못하오 13. 그렇기 때문에 제나라 사람들은 내가 왕을 공경하는 것만 갖지 못한 것이요 13. 아닙니다 이런 것을 두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14. 예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부르시면 대답을 할 뿐 긴 말이 필요 없으며 15. 임금이 부르시면 수레에 멍해하기를 기다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15. 선생님께서 본래 왕을 찾아 배우러 했던 것인데 왕의 명을 듣고 마침내 가시지 않으셨으니 아마도 그 예와 다른 것 같습니다 16. 어찌 그렇게 생각하시오 16. 증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진나라와 초나라의 부는 아무도 따라가지 못한다 16. 그들이 부를 자랑한다면 나는 인으로서 대하고 그들이 자기를 자랑한다면 나는 의로서 대할 것이다 17. 내가 무엇이 끌리겠는가 라고 하셨소 17. 증자께서 어찌 의의 아닌 것을 말씀하셨겠소 18. 이것도 또한 하나의 도일 것이요 18. 천하에는 보편적으로 존경을 받는 것이 세 가지가 있으니 벼슬이 그 하나이며 나이가 그 하나이며 덕이 그 하나요 19. 조종에서는 벼슬만한 것이 없으며 마을에서는 나이만한 것이 없고 세상을 바로잡고 백성을 이끌어 나가는 데는 덕만한 것이 없어 19. 어찌 그 하나만을 가지고 이 둘을 소홀히 할 수가 있겠소 20. 그렇기 때문에 장차 큰 사업을 하려는 임금은 반드시 부르지 않는 신하가 있는 것이요 21. 의논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반드시 찾아가서 만났소 22. 덕을 존중하고 도를 즐기는 것이 이와 같이 않으면 함께 일을 하기에 부족한 것이요 22. 그러므로 탕왕이 먼저 이윤에게서 배우신 뒤에 신하를 삼으셨소 23. 그렇기 때문에 힘들이지 않고도 왕이 되었던 거요 24. 황공과 관중에 있어서는 배운 뒤에 신하를 삼았기 때문에 힘들이지 않고 패자가 된 것이요 24. 이제 천하의 제후들이 차지한 땅이 비슷하고 덕이 같아서 서로 뛰어나지 못하는 것은 다른 것이 없어 25. 어느 임금도 다 자기가 가르쳐서 부릴 수 있는 사람만을 신하로 삼기를 좋아하고 25. 자기가 가르침을 받을 만한 사람을 신하로 삼기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요 26. 탕왕은 이윤을 황공은 관중을 감히 부르시지 못하셨소 27. 관중도 부르지 못했거늘 하물며 관중을 마땅찮게 여기는 사람이야 더할 나이가 있겠소 27. 풀이 28. 앞에서도 맹자는 관중을 맹렬하게 비판한 적이 있다 29. 그와 같이 비열하다고 생각하는 관중조차도 임금이 감히 불러보지 못하고 30. 반드시 몸소 찾아가서 만났었다 30. 맹자는 스스로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하고 31. 천하를 통일해서 이상적인 중국을 건설할 수 있는 현자로 자처하는 터임으로 관중에 비할 바 아니다 31. 그런데도 제나라의 왕은 맹자를 직접 찾아오지 않고 불러보려 했던 것이다 31. 이것이 어찌 현자를 존경하는 도리이겠는가 31. 임금된 자에게 현자를 신뢰하고 존경하는 성의가 없다면 큰일을 함께할 수 없는 것이다 32. 맹자는 경자에게 신하로서 임금을 공경하는 자세가 어떤 것인가를 이해시키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선왕의 예를 들어 현자를 존경하는 임금의 태도와 그 결과 등을 들려줌으로써 제선왕의 각성을 촉구했다 33. 진진이 여쭈었다 지난 날 제나라에 있을 때 왕이 좋은 황금 100일을 보내왔었는데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송에서 보낸 70일은 받으시고 설에서 보낸 50일도 받으셨습니다 지난 날에 받지 않으신 것이 옳은 것이라면 오늘에 받으신 것은 그른 것입니다 오늘 받으신 것이 옳은 것이라면 지난 날에 받지 않으신 것이 그른 것입니다 선생님께서는 반드시 어느 한 가지만을 택하셨어야 했을 것입니다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다 옳은 것이다 내가 송나라에 있을 때는 먼 길을 떠나려고 했었다 길 가는 사람에게 반드시 전별금을 주는 것이 예의인데 전해온 말에 전별금을 드립니다 라고 하였으니 내가 무엇 때문에 받지 않겠는가 설에 있을 때 나는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경계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전해온 말에 경계하신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군자금으로 쓰시라고 보내드립니다 라고 하였으니 내가 무엇 때문에 받지 않겠는가 그러나 제나라에 있어서는 받을 만한 조건이 없었다 조건이 없는데 주는 것은 재물로서 상대방의 환심을 사려는 것이다 어찌 군자가 되어서 재물에 매수당할 수가 있단 말인가 4. 맹자께서 평륙에 가시어 그곳을 다스리는 대부에게 물으셨다 그대의 창등 군사가 하루에 대열에서 세 번 벗어나게 된다면 내쫓을 것이오 그대로 둘 것이오 세 번까지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대가 직분의 전열에서 벗어난 것도 또한 많다고 할 수 있소 흉년이 들어서 기근이 심했던 해에 그대의 백성 중 늙고 약한 자는 죽음의 구렁텅이 속으로 굴러떨어졌으며 장정들은 먹을 것을 찾아서 사방으로 흩어진 자가 몇 천명씩이나 되었었소 그것은 이 거심으로서는 어찌해 볼 수 없는 일입니다 이제 남의 소나 양을 맡아서 기르는 자가 있다면 반드시 목장과 목초를 구하게 마련이오 그런데 목장과 목초를 구해 얻을 수 없다면 소나 양을 그 주인에게 돌려줄 것이오 아니면 우두커니 서서 그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을 것이오 그것은 이 거심의 잘못입니다 다음날 맹자께서 왕을 만나보시고 말씀하셨다 왕의 고호를 다스리는 사람들 가운데서 신은 다섯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을 아는 자는 오직 공고심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왕을 위해서 공고심과 주고받은 말들을 대풀이해서 들려주었다 그러자 왕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은 과인의 잘못입니다 프리 맹자는 군법에서 낙오병을 다스리는 것을 비유로 들어서 평육의 읍제인 공고심에게 백성들에 대한 책임을 추궁했으며 자기와 공고심의 대화를 인용해서 정치에 대한 왕의 각성을 촉구했다 낙오병의 처벌을 서슴지 않는 읍제가 백성을 도탄에 빠뜨린 자신의 가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느끼지 않는 것이다 맹자는 평육의 읍제인 공고심의 허물을 추궁했다 그러나 공고심은 나라의 곡식을 불어서 백성을 구제하는 일은 왕의 고난이기 때문에 자기로서는 어쩔 수가 없는 일이라고 변명을 했다 그러나 남의 소나 양을 맡아서 기르는 자가 목조나 목장을 구하지 못했을 때는 그 소나 양을 주인에게로 돌려보내는 것이 옳으냐 굶어 죽는 것을 앉아서 보는 것이 옳으냐는 맹자의 비유 앞에서는 굴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맹자는 그 후 재선왕을 찾아보고 공고심과의 대화를 되풀이해서 들려주었다 그러자 왕도 자신의 가실을 인정하고 말았다 남의 허물은 잘 알면서도 자신의 허물을 모르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병폐일 것이다 맹자의 변론은 능히 재선왕으로 하여금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게 만들긴 했으나 개선이 없는 구태의연한 정치는 끝내 제 나라를 훌륭한 왕자의 나라로 발전시키지 못했다 5. 맹자께서 지화에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영구의 읍제를 사직하고 사사가 되기를 청한 것은 도리에 맞는 일 같았소 그것은 간언을 할 수 있기 때문이오 그러나 이제 사사의 자리에 나간 지 이미 여러 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간언을 못했단 말이오 지화가 왕께 간언을 했으나 채택되지 않으니 벼슬을 그만두고 떠나가 버렸다 제 나라 사람들은 이 일을 두고 이렇게 말하였다 지화를 위해서 말해준 것은 좋았으나 그가 자신을 위해서도 그처럼 하는지는 모르겠다 공도자가 이 말을 맹자께 여쭈니 맹자께서는 말씀하셨다 내가 듣기로는 벼슬자리에 있는 사람은 그 직책을 다하지 못하면 물러가야 하고 진언하는 책임을 가진 자는 그 말이 채택되지 못하면 또한 떠나가야 한다고 했네 나는 벼슬자리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또 진언을 해야 할 책임도 가지고 있지 않네 그러니 나에 나가고 물러가는 것이 어찌 여유가 있지 않겠는가 프리 영구의 읍제였던 자가 읍제를 그만두고 중앙의 옷관의 우두머리인 사사가 되기를 원해서 뜻이 이루어졌다 사사라는 직책은 왕의 측근에 있으면서 형벌에 잘못된 것을 가나는 책임이 있다 그러나 지화는 사사가 된 지 벌써 여러 달이 되었는데도 간언하는 일이 없었다 맹자는 지화를 찾아가서 영구의 읍제를 그만두고 왕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사사가 된 것은 잘한 일이나 언책이 있으면서도 진언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는 뜻을 표시했다 그리하여 지화는 마침내 왕께 간언을 냈으나 용납되지 못했기 때문에 벼슬을 그만두고 떠나가 버렸다 제나라 사람들은 이것을 보자 맹자에 대한 불평이 대단했다 지화에게 언간의 책임이 있다는 추궁을 해서 그루하여금 간언하다 떠나게 만들고 맹자 자신은 도가 제나라에 행해지지도 않는데 떠나지 않고 있으니 잘하는 일이냐고 신랄하게 비난을 했던 것이다 공도자를 통하여 이와 같은 비난을 들은 맹자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도 동요되지 않고 추상같은 비판을 내렸다 벼슬자리에 있는 사람이 맡은 직책을 다하지 못하면 물러서야 하는 것이고 언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진언에서 그 말이 채택되지 않으면 떠나가야 하는 것이다 나 자신은 벼슬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며 언책이 있는 것도 아니니 나의 진태는 자유로운 것이다 이 문장의 내용은 맹자가 당시의 관리들의 무사한 일주의를 나무란 것이다 맹자는 통치자들의 각성을 촉구했을 뿐만 아니라 관리들의 각성을 촉구했다 6. 맹자께서 제나라의 경이 되시어 등나라로 조상 가실 때 왕께서 하부베 대부인 왕한을 부사로 삼아 수행케 하셨다 왕한이 아침 저녁으로 맹자를 찾아뵈었으나 제나라와 등나라의 길을 왕복하는 동안 일찍이 그와 더불어 행사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없으셨다 6. 공손추가 말씀드렸다 7. 제나라 경의 지위가 작은 것이 아니며 제나라와 등나라 사이의 길이 가까운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왕복하시는 동안 행사에 대해서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으신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그 사람이 이미 다 잘 처리하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는가 7. 풀이 왕한은 아첨을 자라기로 유명한 인물로서 선앙의 총애를 받는 간신이었다 비록 맹자가 정사의 자격으로 등나라를 방문하는 것이나 명분에 그칠 뿐이지 실무는 왕한이 독단으로 처리하였다 왕한이 아침 저녁으로 정사인 맹자를 찾아뵈었으나 제나라와 등나라 사이를 왕복하는 동안 맹자는 용무에 대해서 한마디 말도 의논하지 않았다 이것을 안 공손춘은 의아함을 금할 수 없어 마침내 그 까닭을 맹자에게 묻게 되었다 그러자 맹자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가 다 잘 알아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이 문장은 왕한과 같이 곤세를 믿고 이를 전단하는 횡포를 경계하는 동시에 소인을 대하는 맹자의 근엄한 태도를 말해주고 있다 7. 맹자께서 모친상을 당하시어 제나라에서 노나라로 가서 장사 지내시고 제나라로 돌아오는 도중 영 땅에 머무르시게 되었다 충호가 여쭈었다 전날 선생님께서 저의 불초한 것을 모르시고 저로 하여금 관 만드는 일을 맡아보게 하셨는데 그때는 일이 급해서 감히 말씀드리지 못했었습니다 이제 조용히 여쭈어 보았으면 합니다 관목이 너무 화려했던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관각을 만드는 것에 정해진 표준이 없었다 중고에 내려와서 관목의 두께가 7촌이었고 각도 이것에 맞추어 쓰게 되었으며 이것은 천자로부터 소민에 이르기까지 다 마찬가지였다 단지 외관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다 그렇게 한 후에야 사람의 마음이 흡족한 것이다 이것을 얻지 못하면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없고 이것을 만들 재물이 없어도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없다 이것을 얻을 수 있으며 또 이것을 만들 재물이 있다면 옛날 사람들은 다 이러한 관각을 썼던 것인데 나만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한단 말인가 또 죽은 자를 위하여 흙이 살에 닿지 않도록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들 좋지 않겠는가 내가 듣기로는 군자는 천하를 위하는 것이라고 하여 그 어버이에게 박하게 굴지 않는다고 하였다 프리 앞에 양해왕 편에서도 언급했듯이 남존여비의 봉곤사상에 젖어 있던 당시 중국 사회에서는 맹자의 어머니의 장래가 아버지의 장래보다도 호화스러웠다고 해서 무리를 일으켰으며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바로 맹자의 제자로서 관자는 일을 맡아 보았던 충우까지도 마음속에 석연치 않은 바가 있었기 때문에 맹자를 향해서 관목이 지나치게 호화스러웠던 것 같았다고 말했던 것이다 맹자는 먼저 준하라 예법에 관한 관각의 표준을 밝히고 예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 자식된 자로서 어버이의 마지막 가는 길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인정과 의리상 당연하지 않겠느냐고 해명했다 그리고 부모의 장래를 치를 때는 있는 힘을 다 기울여야만 된다는 것을 강조했다 당시의 사람들은 남존여비의 간념에서 맹자를 비판했을 뿐 맹자의 그 어머니에 대한 효심은 이해할 줄 몰랐다 8. 심동이 개인적으로 여쭈었다 연나라를 칠 수 있을까요?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칠 수 있소이다 자캐는 연나라를 다른 사람에게 줄 수가 없었던 것이고 자지도 연나라를 자캐로부터 받을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여기에 벼슬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대가 그 사람을 좋아해서 왕께 아래지도 않고 임의대로 그대의 녹봉과 벼슬자리를 내주며 그 사람도 또한 왕명 없이 그대가 주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괜찮겠소이까? 이것과 무엇이 다르단 말씀이오? 제나라 사람이 연나라를 쳤다 어떤 사람이 맹자께 여쭈었다 제나라에게 권해서 연나라를 치게 하였다니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심동이 연나라를 칠 수 있겠느냐고 묻기에 칠 수 있다고 대답하였는데 그가 옳다는 생각을 해서 친 것이오 그가 만일 누가 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다면 나는 천명을 받던 임금이면 칠 수 있을 것이오 라고 대답했을 거요 이제 살인을 한 자가 여기에 있다고 합시다 어떤 사람이 저놈을 죽여도 좋겠느냐고 묻는다면 죽여도 좋다고 대답할 것이오 그가 만일 누가 죽일 수 있느냐고 묻는다면 사사면 죽일 수 있다고 대답했을 것이오 이제 연나라로서 연나라를 치는 것인데 권할 것이 무엇이 있단 말씀이오 프리 당시 연나라에서는 국왕인 작계가 나라를 재상자지에게 맡겨버렸기 때문에 내란 상태로 빠져들었다 사기에 의하면 맹자는 선왕에게 이제야말로 연나라를 칠 기회입니다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여 연나라를 칠 것을 극력 권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맹자는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해내고 왕도 정치에 의한 개혁을 열망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전쟁을 지지했을는지 모른다 이 문장에서도 제나라의 신하인 심동이 개인적으로 맹자에게 연나라를 쳐도 좋겠느냐고 묻자 맹자는 쳐도 좋다고 대답하였다 선조가 천자로부터 받은 토지와 백성을 마음대로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것은 천리에 어긋나는 곳으로서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까닭없이 남의 나라를 차지한다는 것 또한 마찬가지이다 연나라를 치는 것에 대한 명분이 서는 것이다 그 후 제나라는 연나라를 쳤다 그러나 맹자가 생각했던 것과는 정반대되는 행동을 취하였다 연나라의 임금을 벌주고 백성들을 구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부영을 죽이고 자재를 포로로 삼았으며 종로를 헐어버리고 제기를 운반하는 등 온갖 포항무도한 무단정치를 자행했던 것이다 그러다 끝내 연나라 사람들의 반항으로 크게 위신을 잃고 물러서고 말았다 그렇기 때문에 제나라 사람들 가운데는 맹자가 제나라에게 권하여 연나라를 치게 하였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던 것이다 하지만 당시의 실종으로 봐서 제나라가 연나라를 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제나라의 잘못된 정치는 반성하지 않고 맹자를 탓하는 것은 잘못이다 9. 연나라 사람들이 제나라의 반기를 들었다 왕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맹자에게 심히 부끄럽다 진가가 여쭈었다 왕께서는 근심치 마십시오 왕께서는 주공에 비해서 누가 더 어질고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것이 무슨 말인가 주공께서 관숙으로 하여금 은나라를 감독하게 하셨는데 관숙이 은나라 백성들을 이끌고 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될 줄 알고 미리 알고 시켰다면 그것은 어질지 못한 것이며 알지 못하고 시켰다면 그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인과 진은 주공께서도 다 하지 못하셨는데 하물며 왕께서 과실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신이 만나보고 해명하겠습니다 진가가 맹자를 만나보고 여쭈었다 주공은 어떤 분이십니까 옛날에 성인이시오 관숙을 시켜서 은나라를 감독하게 하였는데 관숙이 은나라 백성들을 이끌고 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정말 그와 같은 사실이 있었습니까 그와 같은 일이 있었소 주공께서는 그가 장차 반기를 들 것을 알면서 시키신 것입니까 알지 못하셨지요 그렇다면 성인에게도 잘못이 있습니까 주공은 동생이며 관숙은 형이었으니 주공의 잘못이야 또한 있을 법한 일이 아니겠소 옛날의 군자는 허물이 있으면 고쳤으나 오늘날의 군자는 허물이 있어도 그것을 그대로 밀고 나가고 옛날의 군자는 그들의 잘못이 있으면 마치 일식과 월식이 있는 것과 같아서 백성들이 다 볼 수 있었으며 잘못을 고쳤을 때라야 백성들이 다 우러러 보았는데 오늘날의 군자는 어찌 그 잘못을 밀고 나갈 뿐이리요 거기에다 변명까지 하려 들다니 프리 제손왕이 연나라의 혼란을 틈타서 연나라를 치고 그 땅을 차지했었다 그런데 맹자의 말대로 연나라의 백성들에게 어진 정치를 베풀었다면 일이 무사히 끝나고 제나라의 위험을 크게 떨쳤을 것이다 그러나 그와는 반대로 당시에 연나라의 학정을 훨씬 능가하는 살인적인 정치를 했기 때문에 천하의 여러 나라들이 힘을 합쳐서 제나라를 치려들었다 제손왕이 공포를 느낀 나머지 맹자를 만나서 대책을 물었을 때 맹자는 하루빨리 포악한 정치를 중지하고 연나라를 회복시킨 뒤에 군대를 철수하는 것만이 완전한 수습 책임을 제시했었다 그러나 이익 추구에 눈이 어두운 왕은 맹자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나라 백성들의 원하는 극도에 이르러서 마침내 반기를 들고 제나라에 대항했으며 제나라 군대는 연나라에서 쫓겨나고 말았다 제손왕은 두 번씩이나 맹자의 말을 듣지 않았던 것이 후회스러울 뿐만 아니라 맹자를 대할 면목이 없었다 그 때문에 맹자에게 부끄럽다는 말이 나오게 된 것이다 곁에서 왕이 자기의 과오를 뼈저리게 뉘우치며 감상에 젖어있는 것을 본 대부인 진가가 주공의 고사를 들어서 맹자를 납득시킬 것을 자청하면서 왕의 자책감을 돌이키기에 힘썼다 진가는 제손왕의 잘못을 변명하기 위해서 맹자를 찾아갔다 그리고 맹자에게 자기의 견해를 내세우면서 제손왕의 잘못을 변호하려 들었다 그러나 맹자는 진가를 크게 힐책했다 주공은 어질지 않거나 지혜 없는 일을 하지 않았다 관숙은 형이오 주공은 동생이다 동생이 형을 지극히 생각한 나머지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것은 형제간의 우회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제손왕이 연나라를 쳐서 땅을 차지한 뒤 온갖 포악한 정치를 베풀어서 남의 나라 백성을 괴롭혔으며 그 땅을 짓밟았다 이제 원한이 하늘에 사무친 연나라 백성들의 대항에 부딪혀서 군대를 돌이켰으니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는 어진 임금이 될 새로운 결의와 각오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제 진가의 말은 왕의 과오를 당치도 않은 주공의 고사를 인용하여 합류화시키려 하고 있다 그의 과오를 그대로 밀고 나가며 거기에다 변명까지 하는 태도를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무릇 임금된 자는 진가와 같은 신하를 경계해야 할 것이다 왕으로 하여금 잘못을 고치고 어진 임금이 되도록 힘쓰게 하는 것이 신하된 자의 도리일 텐데 진가는 왕이 스스로 잘못을 깨달으려는 것을 막으려 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그 잘못을 적극 옹호함으로써 왕을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불인한 임금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 10. 맹자께서 벼슬을 그만두고 돌아가시게 되었다 왕께서 맹자를 찾아뵙고 말씀하셨다 전날에는 백기를 원했으나 만나 뵐 수 없었는데 그 후 한 조정에서 모실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뻤었습니다 이제 또 과인을 버리고 돌아가시니 앞으로 또다시 만나 뵐 수 있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맹자께서 대답하셨다 감히 청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진실로 원하는 바입니다 다른 날 왕께서 시자를 향해 말씀하셨다 나는 맹자께 나라의 중앙에다가 집을 마련하여 드리고 1만 종의 노구로서 제자를 기르게 하여 여러 대부와 나라 사람들로 하여금 공경하며 본받게 하고 싶네 그러니 그대는 나를 위하여 말씀드려 주오 시자가 진자를 통해서 그 말을 맹자께 고하도록 하였다 진자가 시자의 말을 맹자께 고하니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그럴 것이다 시자가 어찌 그것에 불과함을 알 수 있겠는가 만일 내가 부를 원한다면 10만 종을 사양하고 만 종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이러한 것이 부를 바라는 것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개손이 이런 말을 하였다 이상하도다 자수구인은 자기가 정치를 하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만두고 말일인데 또 그 자재로 하여금 경이 되게 하였다 부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어디 있으리오마는 자수구인은 혼자서만 부기 가운데서 높은 지점을 차지한다 옛날의 시장이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써 자기에게 없는 것을 바꾸는 것이었으며 유산은 그것을 다스리는 것 뿐이었다 그런데 한 천한 사나이가 있어서 높은 언덕을 찾아 올라가서는 좌우를 바라보며 시장의 이익을 독점했다 사람들이 다 그것을 천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세금을 징수하게 되었다 상인에게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이 천한 사나이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프리 맹자 당시의 제후들은 중국을 통일하려는 야망으로 부국강병의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는 데 급급하여 다투어서 유수한 학자와 사상가들을 초빙하였다 제선왕도 당시에 가장 이름 높은 맹자를 맞이하게 되어서 매우 기뻐했던 것은 사실이다 맹자는 제선왕을 향해서 여러 번 왕도 정치를 실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공리주의의 눈이 어두운 제선왕은 왕도 정치의 훌륭함을 느끼면서도 이를 실천해 옮기지 못했다 맹자가 제나라를 찾은 목적은 왕도 정치를 실천해 옮겨서 제나라를 부강한 나라 백성이 살기 좋은 낙토로 만든 뒤에 그것을 점차 확대시켜 나가 혼란에 빠져있는 중국의 질서를 바로잡고 이상적인 중국을 건설하는 데 있었다 그러나 자기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이제는 제나라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래서 맹자는 벼슬자리를 왕에게로 돌려보내고 제나라를 떠나게 되었다 제선왕은 비록 맹자의 주장을 받아들일 용기는 없었으나 그래도 덕망이 높은 맹자에 대한 미련은 남아있었다 그래서 신하인 시자를 시켜서 나라의 중앙에 큰 집을 마련해드리고 1만 종의 노고로 제자를 기르도록 할 테니 머물러줄 수 있겠느냐고 물었던 것이다 그러나 맹자가 제나라를 떠나가는 것은 자기의 도가 행해지지 않기 때문이었다 도가 행해지지 않는 한 또다시 머물러 있을 명분이 서지 않았다 맹자는 두 가지 사유를 들어서 이를 사양했다 첫째 부를 원하는 것이라면 경의 신분으로서의 10만 종의 녹을 마다하고 1만 종을 받을 수 없는 것이며 둘째 자기의 도가 행해지지 않는 이상 머무를 의의를 상실한 것이다 이제 1만 종의 녹을 받고 제자를 기른다는 명분으로 더 머무른다면 그것은 부귀의 눈이 어두웠던 자숙의나 농단을 찾아 올라가서 좌우를 살피던 천장부와 같은 인간이 되는 것이라고 말하며 단호히 거절했다 자숙의는 정치를 맡아봤으나 임금이 그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다면 곧 그 나라를 떠나는 것이 깨끗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숙의는 부귀의 미련이 있어서 그 자식으로 하여금 경의되게 하여 기회를 엿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개소는 자숙의를 비열한 인간으로 논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옛날의 시장에서는 물물교육으로서 자기의 남는 물건을 필요한 물건과 바꿨으며 거기에는 시장을 맡아보는 관리가 있어서 부정행위를 단속하기도 하고 송사를 판결하기도 했다 그런데 어떤 비천한 사나이가 높은 언덕을 찾아 올라가서 좌우를 살펴보고 이리저리 뛰면서 시장의 모든 이익을 독차지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손실을 입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를 자기의 이용만을 추구하는 천한 인간으로 규정짓게 되었다 따라서 시장을 맡아보는 관리는 그 이익을 많이 얻는 천장부에게서 세금을 징수하게 되었으니 이것이 상인에게서 세금을 징수하게 된 시초이다 무릇 선비된 자는 무엇보다도 거취를 분명하게 해야 한다 이익의 혈안이 되어 거취가 분명하지 못한 사람에게 어찌 선비될 자격이 있겠는가 이 문장은 맹자의 도리에 맞는 분명한 거취를 표현한 것이다 11. 맹자께서 제나라를 떠나 주 땅에 묵게 되었다 그런데 왕을 위해서 맹자가 떠나는 것을 만류코자 꿇어 앉아서 말씀드리는 자가 있었다 맹자께서는 대꾸를 하지 않으시고 괴에 의지하여 누우셨다 그 손이 불쾌하게 생각해서 말씀드렸다 제자는 하룻밤을 근신한 뒤에야 감히 말씀드리는 것인데 선생님께서는 몸을 눕히시고 듣지 않으시니 두 번 다시 찾아뵙지 못하겠습니다 앉으시오 내가 그대에게 분명하게 말을 하겠소 옛날에 노나라의 목공이 자사 곁에 성의를 다하여 모시는 사람을 두지 않았으면 자사를 편안케 해드릴 수 없었을 것이며 선료와 신상은 목공의 곁에 보살피는 사람이 없었으면 그 자신 몸을 편안히 할 수가 없었을 것이오 그대가 장자를 위하여 걱정을 많이 했으나 그것이 자사에 대한 정도에까지는 미치지 못하였소 그렇다면 장자가 그대를 거절한 것이겠소 그대가 장자를 거절한 것이겠소 프리 맹자께서 제나라를 떠나실 때 주라는 고을에서 묵으셨는데 왕을 위하여 맹자가 떠나는 것을 만류하는 자가 있었다 그는 맹자 앞에 공손히 꾸러앉아서 강곡히 말씀을 드렸다 그러나 맹자는 이것을 모른 척 몸을 눕히고 말았다 꾸러앉아서 말을 하던 그는 마침내 불쾌한 감정이 들어 맹자의 무례한 태도를 비판하면서 자리를 떠나려 했다 그러자 맹자는 일어서는 손을 자리에 앉히고 조용하게 지난 날 노목공과 그의 신하들의 고사를 들어서 자신이 손을 상대하지 않는 까닭을 이해시키는 동시에 손의 반성을 촉구했다 노목공은 자사를 극진히 예우하였다 항상 사람을 시켜서 자사를 받들도록 하였으며 왕명을 받은 신하들은 또 성의를 다해서 자사를 받듬으로써 자사의 마음을 편안케 했다 당시 노나라에는 자사 외에도 설류와 신상이라는 현자가 와 있었는데 목공의 예우가 자사에 하는 것만은 못하였다 그러나 노목공의 어진 신하들이 중간에서 돕고 보호하였기 때문에 이들은 노나라에서 편안히 있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제 손이 자기를 극히 생각해 주기는 하지만 노목공의 신하들이 자사를 대하는 성이라든지 설류나 신사를 위하는 태도에 비한다면 도저히 미치지 못했다 진작 지금과 같은 성의로서 자신을 대해주고 제선왕을 권유해서 어진이를 존경하는 태도를 갖게 하였더라면 자기도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는 일인데 이제는 떠나는 길밖에 없는 것이다 요컨대 남의 신하된 자는 마땅히 그 임금이 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이끌어야만 한다 그것이 곧 임금을 사랑하는 도리이다 이제 맹자와 같은 현자로 하여금 제 나라를 떠나게 했으니 진실로 임금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하고 현자를 성의껏 대하지 못한 책임을 느껴야 할 것이다 12. 맹자께서 제 나라를 떠나셨다 윤사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왕께서 탕왕이나 무왕 같은 어진 임금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몰랐다면 그것은 현명하지 못한 것이며 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왔었다면 그것은 장록을 얻으려고 온 것이다 그는 천리길을 와서 왕을 만났다가 서로 맞지 않았기 때문에 떠나간 것인데 사흘씩이나 묶고 나서야 주를 떠났으니 가는 것이 어찌 그와 같이 더디단 말인가 나는 그것을 불쾌하게 생각한다 고자가 이 말을 맹자께 고했더니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윤사가 어떻게 나를 알 수 있겠는가 천리길을 가서 왕을 만난 것은 나의 하고자 하는 바였으나 이제 서로 맞지 아니해서 떠나가는 것이 어찌 나의 하고자 하는 바이겠는가 할 수 없어서 떠나가는 것이다 내가 사흘을 묶고 주를 떠난 것도 나의 마음에는 오히려 빠른 것으로 생각했었다 왕께서 마음을 고치시기를 바랐던 것이다 왕께서 만일 마음을 고치실 수 있었다면 반드시 나를 되돌아가게 하셨을 것이다 그러나 주를 떠나도 왕께서는 나를 쫓아오지 않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불현듯 돌아갈 생각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내 어찌 왕을 버릴 수야 있겠는가 왕께서는 아직도 선을 행하실 수 있는 소지를 충분히 가지고 계시다 왕께서 만일 나를 서주신다면 어찌 오직 제나라 백성만이 편안하겠는가 천하의 백성들이 다들 편안하게 될 것이다 왕께서 마음을 고치게 되시기를 나는 언제나 바라고 있다 내가 어찌 그와 같은 졸장부이겠는가 자기 임금에게 간해서 받아주지 않으면 성을 내서 노안빛을 얼굴에 나타내며 떠나가는 것도 급하게 해서 해가 질 때까지 달린 뒤에야 쉴 것인가 윤사가 이 말을 듣고 말하였다 나는 진실로 소인이로다 13. 맹자께서 제나라를 떠나시자 충호가 길에서 여쭈었다 선생님께서는 얼굴에 유쾌하지 않은 빛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제가 선생님에게서 듣자 온 말씀이 있사운데 군자는 하늘을 원망치 않으며 사람을 탓하지 않는다 라는 말입니다 그 시대도 한 시기이며 이 시대도 한 시기이다 500년이면 반드시 왕자가 일어나고 그동안에는 반드시 세상에 명망이 있는 인사가 나오게 마련이다 주나라가 흥성한 이래로 벌써 700년이 되었으니 해수로 따지면 이미 왕자가 일어날 시기가 지났으며 그 시기를 가지고 생각한다면 왕자가 일어날 수 있게 되어 있다 하늘이 아직도 천하를 태평하게 다스리고자 않는 것이니 만일 천하를 태평하게 다스리고자 한다면 오늘날 세상에서 나를 버리고 또 누가 있겠는가 모든 것이 다 천명인데 내가 무엇 때문에 유쾌하지 않으랴 14. 맹자께서 제나라를 떠나 휴 땅에 머무르셨다 공손추가 맹자께 여쭈었다 벼슬은 하면서도 녹을 받지 않는 것이 옛날의 도입니까 15. 아닐세 숭 땅에서 내가 왕을 만날 수가 있었는데 물러나와서 곧 제나라를 떠나갈 생각을 하였네 떠나갈 뜻을 바꾸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녹을 받지 않았던 것일세 그러자 곧이어 군사를 출동시키라는 명령이 내렸으므로 떠나가기를 청하지 못했을 뿐이지 제나라에 오래 머물렀었던 것은 내 본의가 아니었네 풀이 공손추에 벼슬을 하면서도 녹을 받지 않는 것이 옛날의 도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봐서 맹자가 제나라에서 벼슬을 하면서도 녹을 받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맹자는 처음 숭 땅에서 제선왕을 만나보았을 때부터 물러갈 뜻이 있었던 것이다 물러갈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 녹을 받는다는 것은 의리에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에 받지 아니하였던 것이다 그러던 중 또 전쟁이 일어나서 군사를 출동시키기에 이르렀다 전쟁이라는 큰 변을 겪고 있는 왕에게 떠나가겠다는 말을 차마할 수 없었다 이것은 인정이요 의리인 것이다 맹자가 제나라에 오래 머물러 있었던 것은 실로 본의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맹자는 제나라를 떠날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기회만 닿으면 왕에게 어진 정치를 베풀어 천하의 왕자가 될 것을 권유했다 이렇게 되는데 제나라보다 더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없었다 왕이 자기 말을 들어주기만 한다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와 같은 제나라를 버리는 것이 실로 아까웠으며 왕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가 극히 안타까웠을 것이다 녹을 받을 수 없었던 맹자의 괴로움 제나라를 더디 떠나는 심경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다 그래서 작은 냭을 알려주지 않는绝 Girls Christina Christina 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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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